데케이드 오브 러브 호기심의 10년 엑세스 FM 요가 파이어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충청북도 91.5%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직선제 대선에서 충청북도의 승자가 대선을 가져간 비율입니다 언제나 보수 강세였던 충북이지만 21세기 들어서는 양당이 3승 3패를 주고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거로만 원내 교섭단체 기준을 확보했던 제3당 초록국민회당은 강원에서도 촌청에서도 호남에서도 지역당 취급을 받으며 환대를 경험했으나 그 이후부터 그런 정당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자민련 없는 충북의 지역세를 담당하는 것은 언제나 민정단계 정당 즉 이곳은 지역세 더하기 보수 그리고 나머지의 대결입니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두 번째 시간 충청북도입니다 충북의 딸 두 개덜 농축산인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곳에 딸 소리를 한꺼워주십니다 목이 안 돌아가요 벌써부터 이렇게 무너져선 안되는데 나의 경추가 정거관리 유피디입니다 파워건조구요 뉴덕지린입니다 내일로 미래로의 통합을 주도하고 계신 분들 어서 빨리 후보 좀 내보십시오 여기 충북입니다 프로그레시브 에디터입니다 추가적으로 탈당자들을 맡고 있습니다 혹은 무적자 더 속출하기 전에 빨리 이 방송을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럼요 오버뷰 충청북도 오버뷰 전 지역구에 후보를 낸 양당의 예비후보가 도합 41명인데요 선거구는 8개라 개중 80%는 사라질 겁니다 아직까지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들을 모두 합하면 후보는 52명 경쟁률은 6.5대 1입니다 녹색정의당과 새로운 미래가 한 곳 개혁신당과 진보당이 두 곳 원회에서는 자유통일당이 세 곳에 후보를 냈으며 잠시만요 자유통일당은 이제 원내 정당입니다 아 맞아요 원내 황보통일당이죠 그렇습니다 황보승희 의원이 영도의 딸 부산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내 자유통일당이 세 곳에 후보를 냈고요 등록된 무소속 후보는 2명입니다 52명의 예비후보 중에서 50세 미만은 5명 강원부도보다는 평균 연령이 높네요 성비는 51대 1 그 1은 청주 청원 국민의힘 김수민 전 의원입니다 광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꽃샘 추위에 선거운동 하다보면 떨어지는 것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QBM 면역밸런스 N 노트북만으로는 못하는 선거운동 준비에 도움이 크게 되는 컴스테이션 국회만으로는 못하는 18어른들 힘 실어주기에 도움이 아주 크게 되는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에서 도와주고 있는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광고 후에 청주의 내 지역구로 오늘 방송을 시작합니다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십니까? 쓰시는 소프트웨어는 무엇입니까? 컴스테이션에 알려주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말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자라온 환경이 다를 뿐 우리도 보통의 청춘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또 시작이야 환절기만 되면 힘드네 면역 과민반응? 그치 나 지금 과민한 거 맞는 거지 자 이거 먹어봐 면역은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 되거든 기억해 면역 밸런스 아무렇지 않은 하루 큐비엔 면역 밸런스 앤 달의 추출물 제주원 주식회사 극동 H팜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 스미스 고통의 환절기가 왔습니다 면역 과민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의 구원과도 같은 큐비엔 면역 밸런스 앤 달의 추출물 공개방송에서 900명의 관객이 체험했습니다 물론 한 번 먹어서는 알 수 없지만 웬만한 간식보다 맛있다는 반응 정도는 들립니다 아연이 추가된 정제형 유자맛 액상으로 된 스틱형 아이들을 위한 키즈 제품도 있습니다 큐비엔 연구진이 독자 개발한 달의 추출물 인체 적용 시험 결과 면역 과민반응의 개선이 확인되었고 당연하지만 식약처 인증도 있습니다 스틱과 키즈 제품은 2개월분을 구매했을 경우 정상가 대비 무려 65%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할인 중이구나 환절기에 필요한 행복한 봄날을 위한 선택 엑세스몰에서 큐비엔 면역 밸런스 앤 달의 추출물을 만나보세요 여기가 무슨 고만고만한 조그만한 중소기업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라고요 시총 열 손가락이라고요 바이로매드였을 때 헬릭스위스 주식 좀 받아 놓으시지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랬으면 지금 장사만 열심히 해드리고 있습니다 청주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95년 지선을 앞두고 새로 생겨난 지자체가 많은데 상당구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어른들의 말에 의하면 옛날에는 부르는 이름을 단순하게 동부 혹은 동부 출장소라고 했다더군요 상당구의 최다선 의원은 신한국당에서 데뷔했다가 낙선하자 민주당으로 갔던 3선 홍재형 전 국회부의장 슬래시 노태우 쪽 재무부 장관 슬래시 김영삼 쪽 재정경제원 장관 슬래시 국민의정부 KBO 총재입니다 연쇄살인마 같잖아요 슬래시 슬래시 오피아의 고대 기회수쯤 되겠습니다 그의 최다선 기록은 상당구 출마로만 좁혀본 것이고 이 지역에 나선 사람들 중 선거 경력이 가장 화려한 인물은 정주영의 통일국민당으로 시작해 민정단계로 건너가 10번의 선거를 치르며 도지사와 국회의원 6승 4패를 한 저로서는 성상남 말고 다른 업적이 당최 기억나지 않는 5선 의원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겠고 일단 민주당 후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한 명이에요? 네 정해졌군요 그냥 기뻤습니다 네 56세 남자 현 사단법인 민생경제지원단 상임위원장 진천생이고요 진천 3수초 2월초에 이어서 졸업은 청주 덕성초에서 운오중, 쇄광고, 충북대 경영학과, 연세대, 행석 병역은 확인이 안 되네요 1996년 신한국당 김영춘 의원 보좌진으로 출발을 한 당직자 유닛인데 그러면 김영춘 의원은 후에 민주당이 되니까요 네 이번 경선에서 친문 노영민 전 비서실장을 누르고 경선 승리해서 지금 지역언론에서는 이게 더 관전 포인트더라고요 이재명 대선 후보 후원의 사무국장이었고 이번에 지금 민주당이 그 어느 때보다도 경선에서 현역이 패배한 비율이 높죠 그렇습니다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평가는 타인에게 미루고요 보면서 우리는 이해해보죠 중요한 건 나는 힘들었다는 거예요 안 찾아줘가지고 그렇죠 친명계 인사로 분류가 되고 노영민은 내가 원고만 내보내셨는데 청주 상당구에서 민주당 바닥을 다져온 인물로 보여요 그리고 당 안팎의 살림 주로 지각관리를 맡아왔습니다 1990년 한국청년당 창당준비 사무총장이라고 하는데 한국청년당이 찾아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2002년 김영춘 의원의 영입으로 3회 지선에 한나라당 후보로 서울시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을 했어요 서울시의원 이기만 하고 충청형 탈당파 입당파 당직자형 여러 가지로 충청형입니다 2003년에 왜냐하면 김부겸 김영춘 이해식 등 한나라당 탈당파 중 한 명이었고 독수리 오 형제 그리고 열린 우리당 창당에 함주를 합니다 그때 여당을 버리고 작아지고 있는 민주당으로 갔던 보수 의원들을 일컫는 말이었죠 그래서 충청형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 이때부터 민주당 경력은 시작되었지만 2006년 광진 구청장에 공천되었다고 했었지만 공천이 취소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왜냐면 공공노조에 반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정부 산하기관에 취업길도 막혀서 에라이! 그러면 탈당을 했어요 제가 이때 이름 봤어요 여기서부터는 충청형이 되는군요 네 그렇죠 2007년 대선에서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의 충북 선대본부장 루틴 독특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루틴을 도저히 파악이 불가능하니까 도와주세요 노동자들 2014년에 지선에는 청주시장 새누리당 선대본부장을 했었고요 그러다 2016년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이었죠 그때 민주당으로 복당을 합니다 약간 해파리형이네요 투명하고 떠다니네요 네 너울너울 이한유를 따라 물이 가는 대로 정치활동을 재개하진 못하다가 이번에 도전에 성공한 거죠 자 공약은 설마 될 줄 몰라서였는지 없어요 어떻게 설마 노영민이 이길까? 자기도 생각을 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경선까지 왔으면 재기는 성공한 거야 네 그래서 키워드만 던집니다 민생, 서민, 중산층, 다문화,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까지 모든 키워드를 다 총망라한 그런 후보 되겠습니다 끝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중앙당 기조를 섬기고 있고 충청형이다 정도를 파악했습니다 챔피언 국민의힘 지금 결정 됐습니까? 경선은 이겼는데요 좀 더 살펴봐야 될 일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정우택 71세 남자 국회의원 5선 피난 중 부산 출생 서울에서 성장 서울 덕수 초 경기 중 경기고 성균관대 법학과 학사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하와이 대학 경제학 박사 행시 22위입니다 정과는 2004년 점치 자금법 위반 벌금 1천만 원 16대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신경식 의원으로부터 이회창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을 받고 3천만 원을 받은 혐의였죠 이야 벌금 천세입니다 공군 일병 전역했고요 2023년 기준 재산 143억 1420만 원 돈킹 비상장 주식 매도로 1년 만에 31억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야 상장했나? 외부 시장 거래 네 경선이 끝났지만 후보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가 되는 논란부터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웃긴 건 이런 건 나도 안다는 거죠 네 지난달 정우택 의원이 지역구의 한 카페 사장에게 돈봉투를 받는 cctv 영상이 공개가 됐죠 그렇습니다 네 다섯 차례에 걸쳐서 800만 원 전달했다고 하고요 이것 때문에 현재 정치 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증거가 나오면 결단하겠다 이 정도의 입장입니다 영상과 문자가 있는데 무시하는 거는 김학의 이후로 유구하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반성을 해요 재산이 143억 있어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죠 800만 원을 받으면서 143억이 있지만 800만 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자 갚아야 돼요 아버지가 이승만 정부에서 농민부 장관을 지낸 정운갑 의원이죠 충북 진천 출신의 인물이고요 오선의 역사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경제기획원에서 일을 하다가 92년 14대 선거에서 통일국민당 후보로 처음 출마했고요 통일국민당으로 첫 출마를 했군요 충청형이죠 그런데 낙선했어요 15대 선거에서 자민련 소속으로 재도전을 해서 국회에 입성합니다 아니 그래도 충청이 일관성은 있네요 네 일관성으로 나오고 그러다가 재선이 되고 2001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 후임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에 취임을 했었는데 이때 DJP 연합이 붕괴하죠 그래서 6개월 만에 장관직에 사퇴합니다 17, 18대는 연속 낙선했다가 함단하당에 입당하면서 충북도지사로 화려하게 귀환 19대에서 배지도 탈환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진박으로 분류가 됐다고 하고요 탄핵 후에도 자한당에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지난 선거에서는 우병우 사단인 윤갑근의 등장에 흥덕구로 지원구를 옮김을 당했다가 낙선을 했죠 하지만 2022년에 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선거법 위반으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면서 또다시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 부의장까지 맡았고요 의정활동을 짧게 소개를 하자면 본회의 출석률 76.4% 본회의는 지금까지 나온 후보증에서 가장 낮네요 처음으로 70%대가 나왔어요 될대로 되라 행원이 84.06% 대표 발의법안 68개인데 소개를 할 만한 걸 찾기가 어려웠어요 저질의 입법노동자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청각장애인, 시청각장애인에게 수어통역사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정도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외의 굵직한 논란으로는 일단 96년에 의원폭행이 있었고요 방용석 의원은 유리컵으로 세 차례 내려졌다고 합니다 나 이거 소개한 적 있는 것 같아 이 성질머리가 어디 이런 말 해도 되나요? 어디 가지 않았는지 국감 때마다 고성으로 화제가 되고요 유리컵은 깨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국회 회의실에 국회 회의실에 종이컵을 쓰지 그게 이것 때문이었어 국회의 탄소 발자국을 높인 진심 폭처 그리고 2012년에는 성상납 의혹이 있었는데 경찰에서 내사 종결됐고요 충격적인 디테일도 소개되었죠 네, 그리고 이게 네이버에서 연관검색어가 싹 지워지는 그런 조작에 대한 의혹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 데이터센트럴 녹색정의당 첫 번째 후보 되겠습니다 녹색정의당 송상호 52세 남자 직업은 사회운동가 운동권은 대학 이전의 학력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충북대 천문우주학과를 나왔고요 현 충북 장애인차별연대 차별연대? 차별철폐연대 어떻게? 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이고 현 충북 기후위기 비상행동 공동대표입니다 네, 활동기록이라고도 볼 수 있는 전과가 있습니다 정가는 03년, 06년, 12년 집회 관련 정가 3건이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조금 있는 게 현재 2021년 장애인 집회 관련해서 작년 12월에 일반교통방의 공무집행방의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집위 2년이 나온 상태입니다 1심에서 2심에서 벌금형 이하로 감형이 되어야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요 후보 본인은 함께 재판을 받은 다른 사람들이 벌금형이 나왔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따져볼 만한 사안이라 출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인생 궤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정당 소개 시간에 PD계의 사회당의 역사를 말씀드렸었죠 2000년 강서구에서 청년진보당 후보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고요 2002년에 사회당 소속으로 광역은 비례대표 출마 2006년에는 희망사회당에서 역시 기초의원 선거에서 나선 바 있습니다 사회당계 6년 동안 당직자형 출마자였다가 흔적이 끊기고 이번에 18년 만에 출마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원래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했어요 그러다가 3월 7일에 녹색정의당에 입당을 했어요 진짜 얼마 전이에요? 무소속 출마 때도 가장 큰 문제의식이 기후위기였거든요 문맥이 맞는 입당이긴 합니다 정의당이 스카우트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2월 중순에 민주당 주도의 위성정당을 비판하면서 녹색정의당에 민주당의 위성정당 참여를 즉각 거부하라고 촉구를 했었거든요 아마 그 결정을 기다린 것 같아요 그렇군요 2000년대 초반 사회당을 지켰던 젊은 시절을 지나서 50대의 녹색정의당의 옷을 입게 되네요 이력과 과거 공보를 들여다보면 장애인인권연대 대표 야학의 교장 그리고 보호관찰소 검정고시반 등 장애인인권과 제도권 밖 교육에 헌신한 활동가입니다 공약은 공공재생에너지 전환과 전국민 돌봄체계입니다 그리고 3월 들어서는 돈봉투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라면서 정읍택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네요 좋군요 무소속 후보가 있습니다 우근헌 58세 남자 정보통신기술사 근데 이력이 전 제너럴시티 주식회사 대표이사거든요 여기는 강서구에서 전자상가래 소매업을 하는 곳이었어요 현재는 무형 CM건축사사무소 상무이사거든요 여기는 과천에 있는 국내 10위 안에 드는 큰 건설회사입니다 건설회사에서 정보통신기술사를 많이 채용하긴 하는데 상무이사로 채용하진 않거든요 업계 상황을 모르니까 약간 아리송합니다 뭔가 센 사람인가봐요 그런가봐요 모든건 아리송하고 명확한건 전과죠 그렇죠 모를 땐 전과 2000년 음주운전 150 04년 음주운전 150 주량은 일정하다 열심히 마시고 있어요 유일하게 정장을 입지 않고 집업 니트를 입고 찍은 사진을 제출했는데 네 아주 니트합니다 그래도 이발과 눈썹 문신은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눈썹밖에 안보입니다 이거 한지 얼마 안되면 조명 비추면 눈썹이 반짝반짝합니다 사실 성관이 외에는 그 어느 곳에서도 생존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출마하고 싶으면 당을 좀 기웃거려다녀보는 것도 건전한 방식입니다 서원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군 옛날 옛적 통일신라 때 원주는 평원이었고 청주는 서원이었습니다 뭔가 국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선 직후에 청원군이 청주시와 통합하면서 그 옛 이름을 되살려 만든 서원구입니다 지역구로 보면 이곳의 전신은 청주 흥덕갑입니다 청주 흥덕갑과 청주 서원이 치는 지난 5번의 국회의원 선거는 모두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원래 승자였던 도종환 전 문체부 장관은 흥덕을 현재의 청주 흥덕으로 갖고 이번 민주당의 경선 승자는 제가 알기로 방송이 나가는 날 정해집니다 후보를 여러 명 소개합니다 일단 저희는 그래도 두 명으로 줄였습니다 보여요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60세 남자 환갑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서울 성당구 충북대 농대 그리고 농업박사인데 산림학과예요 숲전문가입니다 숲유닛 산림 박사 병역 모르겠고 경력은 9대 10대 충북도 의회 의원입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라고 해요 맞나요? 맞군요 충북대 부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아니 본인이 10년에서 18년이라고 했으면 이게 1910년은 아닐 거 아니에요 나는 이게 순간 어제 내가 정시 5명에서 줄이느냐고 혼미했어요 이해해주세요 사람이 원래 공부를 하는 게 늦는 게 어디 있겠습니다만 108년은 좀 길게 충북대 부총학생회장 출신으로 87년 당시 민청년 조직부장을 맡았었다고 하더라고요 셉니다 이후 시민운동과 환경운동을 타고 다녔고 이근식 의원 보좌관으로 해서 열린우리당 서민경제회복위원회 전문의원을 거친 당직자 출신의 지방의원 유닛이라고 제가 얘기할게요 이해됩니다 주로 했던 활동은 환경운동 쪽인데 산남 두꺼비 마을신문의 초대 편집장이었다고 하고 현재는 숲 해설가 등의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숲 해설가 2002년에 무소속으로 3회 도의의 선거에 도전을 해서 낙선을 했고 10년 14년에 민주당으로 출마했다가 충북 도의원에 덜컥 당선 역시 당적이야 2018년 6월 지방선거에는 청주시장까지도 도전을 했지만 그 당시에 공천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2020년 4월 총선에서도 공천을 탈락했죠 그러니까 지선 총선 계속 들이밀었어요 당적에 단점이 있었구나 출마를 못할 수가 있구나 당에 한이 많아 보여요 공약 중에서 민주당을 향한 공약이 많아요 뭐예요? 지구당 부활 풀뿌리 민주주의로의 개혁 그게 지구당 부활과 같은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권리당원 중심의 민주당 국회의원 주민소환제를 내걸었습니다 이게 공약인 게 너무 특이했어요 좀 이상한 건 지금의 공천에 마음에 안 들면 권리당원에게 힘을 실어주자는 말을 하는 게 일관되어 있진 않거든요 지금의 공천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지금의 권리당원들을 좋아합니다 민주당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상황을 알고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요 아니면 권리당원을 쥐고 흔드는 지역 내 패권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냥 당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네 맞아요 이렇게 오래 당해 있었는데 경력사항 중 지금 허위 경력 논란이 있는데 이 명함에 충북대학교 대외협력관이라고 적었어요 그런데 충북대학교는 대외협력관이라는 직이 없대요 찾아보니까 충북대 발정기금재단 대외협력관이고 이거는 바로 법인 외부번이 아니라는 거죠 상관없는 거 충북대랑 그러나 이거나 저거나 어차피 충북대면 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선거란 이런 겁니다 토시 하나에도 직이 오고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꼭 같은 당내 후보들이 때립니다 네 엄밀해져야 한다는 뜻이겠죠 억울할 수 있겠지만 이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후보 캠프 여러분 국민의힘 김진모 58세 남자 단수공천을 받은 검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청주 서원 출생이고요 주성초 세광중 신흥고 서울대법학과 사시 29회 연수원 19기입니다 성과 2018년에 업무상 횡령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받았어요 보통 검사는 이런 일이 잘 없는데 검사일 땐 아니겠죠 네 검사일 땐 아니고요 이명박 정부에서 민정비서관으로 일할 때예요 이때 국정원에서 특활비 5천만 원을 불법 수술을 해서 전달한 혐의입니다 아 꼬리 잘렸구나 네 본인이 사용한 건 아니에요 잘렸던 꼬리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2022년 특별사면으로 복권됩니다 아이고 상기했듯이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 2위 비서관으로 일했고요 그 아래에 바로 있던 후임이 한동훈 위원장이었습니다 윤한관 네 그리고 이제 다시 검사 아니하지 한핵관 한핵관 네 아니지 한상관 상관이었지 한상관 한상관 검찰로 돌아가서 부산지검 1차장 인천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을 거치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좌천이 됐어요 이번에 이런 비슷한 루트의 검사 요인이 꽤 있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문재인 정부 좌천이요 그리고 또 특히 끼얼만한 게 아내가 SPC 대표이사예요 강선희 변호사입니다 어? 잠깐만 대표이사 휴직인가 사직하고 지금 네 사직했어요 선거원을 돕고 있어요 그 SPC입니다 그 SPC 맞습니다 지역공약은 뭐 SPC 아니 SPC SOC 제외하면은 눈에 띄는 게 반려동물 봉약 지도 SPC 공약이 없을 수 있네요 반려동물 봉약 지도서 의무화 추진이 있고요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가 있어요 공약은 또 되게 좋으네요 대표이사 대표이사는 남편의 검찰 인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1년 전에 SPC에서 스카우트 했나봐요 근데 지금 1년 만에 관둬가지고 SPC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군요 아 그래요? SPC 지금 구속됐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면은 구속되는데 별로 힘이 못됐구나 그렇죠 부글부글 끓는 것 같네요 구속을 막으라고 왔는데 우리 총선 때 가야 돼 정치신임답게 블로그에 김진모는 누구인가 시리즈를 연재 중인데요 하나 발췌하면 제목 의리와 신이 나는 적폐수사로 인해 감옥에 다녀온 경험을 했다 재판 중 수많은 압박에도 내가 견뎌낼 수 있었던 건 단 하나 소중한 사람들과의 의리와 신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김 후보가 서울지검에서 수사를 받았고 불면 죽이겠다는 소리인 것 같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되면 죽이겠다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김 후보가 서울지검에서 수사를 받았는데 당시 서울지검 검사장은 윤석열이었어요 그렇죠 아 스파이구나 이거 지금 네 그렇습니다 죽이겠어 이자가 열세구나 뭐 다른 해석을 하자면 사면복권으로 그래도 의리 지켰다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제 눈에만 띄었던 거 영상 홍보물이 화질이 4K예요 굉장히 잘 찍었어요 연출이 좋아요 슬로우모션을 쓰고요 정치인 유튜브 특히 국민의힘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권리티였습니다 4K를 써? 네 쇼츠의 삼성이 아닌 맥이 나와요 이건 아마 제작 증거겠죠 그리고 MBTI는 ENFP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전직 ENFP로서 ENFP 잊지 마세요 엥뽑비 신인은 그나마 뭘 하는군요 청두흥덕입니다 노영민 비서실장과 오재세 의원 17대 탄돌이 2명이 청주 흥덕갑과 흥덕을 해서 3선을 했고 그 이후 흥덕은 접시꽃지였고 되겠습니다 도종환 도종환 챔피언이 예선을 뚫을 수 있을지 오늘 결정됩니다 일단 민주당 복수의 후보를 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시죠 더불어민주당 남자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당인이라 하기엔 어쩐지 월급이 나올 것 같은 상금부원장이더라고요 옥천 출신이고요 충북고 중앙대 철학과 졸업을 했고 병역은 자신의 경력에서 드러내지 않는 것을 보면 복역에 의한 면제로 추정됩니다 전대협 4기 정책위원장 출신이었거든요 전대협 핵심 간부 안 잡혀갔을 수 없지 시민운동과 통일운동 유닛이라고 그냥 제가 일단 1차 분류 주로 당내의 정책을 구성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해요 누가? 후보 자신이 스스로? 내가 그 역할을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 정무실장을 지낸 정무실장, 보좌관 출신이면서 당직자 유형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전과를 볼게요 91년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 꽤 많이 때려 맞았다는 거죠 자격정지 3년 2012년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있는데 이건 보니까 19대 민주통합당 총선에서 경선가족에서 불법선거인단을 모집해준 혐인 거죠 이것도 꼬리 잘린 근접 같은데요 죽은 때문에 대신 잡혀간대 그런데 꽤 컸나 봐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년의 실형을 받았어요 이거는 뭐랄까 정의당의 3파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당내 선거를 치러보고 보좌하고 그런 경력 덕분인지 선거운동을 매우 촘촘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비후보 치고는 공보물도 매우 깔끔하게 잘 만들었어요 자기가 디자인한 거에 자기가 입혔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솔직히 후보 본인이 자신의 주요 성과로 삼고 있는 것이 코로나19 때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업무로 많이 드러내고 있거든요 관련 공학을 언론 인터뷰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실채권의 국가 매입을 통해서 채무조정 그리고 회생지원 그리고 코로나 시기 이루어진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금리 인상이 없도록 그리고 만기를 연장을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재윤경 의원 이후부터 내려오고 있는 민주당의 기조죠 네 공공안심상가 장기안심상가에 대한 공약과 지역화폐 예산 확충 이런 쪽으로 좀 많이 특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 1인 가구 임차인 중계보수 감면 서비스 시행 이런 거는 좋아 보여요 제가 어제 아마 부동산 계약을 해서 꽤 많은 돈을 중계수수로 내야 돼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단어로 보게 되면 어떤 문제에 관심 있는지는 알 것 같아요 고립 청년, 은둔 청년의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우 이현종 씨가 여기 후원회장도 맡고 있어요 열심히 돌아다니는 거죠 네 페이스북에는 삼삼데이에는 삼겹살을 먹고 있고 어느 날은 비빔국수를 먹고 있고 오랜만에 보는 여기저기 맛집 소개를 하고 있는 그런 후보를 만나게 됐습니다 상대는 챔피언 도종환 접시꽃 68세 남자 청주생 청주생 중앙초 청주중 원주고 충북대 구문과 학석박 상병 만기제대 장남 공군병자 만기 시인이죠 접시꽃 당신의 그늘이 커요 아직도 가족들이 놀린다라는 얘기를 얼마나 라디오에서 들은 것 같아요 가족들이 아직도 접시꽃 당신이라고 놀려요? 그러니까 그 관련한 에피소드 때문에 많이 놀린다고 그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어쨌든 출판 경력만 볼게요 120권! 와 시집이 120권이야? 네 근데 지적재산권은 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뺏겼나? 지금 안 팔린다는 출판사 사장한테? 아니면 제가 보기엔 인세는 그냥 소득으로 잡히고 지적재산권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현대 대한민국에 가장 잘 팔린 시인 중 한 명이죠 제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고 20대 총선에서 지역구 당선이 됐죠 2017년에는 국회의원 잘하고 있는데 문체부 장관으로 차출돼서 나갔고요 정교조 혜지 교사 출신으로 민족문화작가회의의 주요 멤버였었습니다 처음부터 프로 시인이 아니었죠? 네 중학교 교사일 때 접식구 당시는 내놨죠 그리고 데뷔 자체도 고두미 문학회라고 해서 청주지역의 문학활동 그룹에서 해요 그렇군요 재산이 점점 그래도 늘어가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인자가 계속 들어오니까 2020년 신고액은? 뭐야 19억 7691만 9천원 2022년에는? 24억 7백만 8천원 네 건물가 유지향치고 많죠 네 건물가액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접식꽃 건물이네 의정활동 보시죠 문광희 출석률이 95.71% 예결위는 100% 역시 문화보단 돈이다 돈이 있어야 그걸 깨달은 거죠 시집 120건 내면 뭐하냐 건물이 짱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표발이 72개 중에 원안가결이 3건 수정 가격이 10건 그중에서도 심사 중인 법안이긴 합니다만 이 후보 본인의 관심사이기도 하고요 또 저의 관심사이기도 해서 하나만 볼게요 저작권법 관련한 겁니다 이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이 등장을 하면서 기존의 어떤 출판물 중심의 저작권법의 커버가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저작권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이를 편리하게 어떻게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는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라는 그런 법이라고 합니다 일례로 음원서비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그리고 유명인들의 목소리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포괄적 이용 허락을 받아야 받도록 하는 그런 법을 세우자는 그런 법이래요 그리고 지방대 육성법이라고 있는데 이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법적으로 정하는 거죠 수도권 이외의 공공기관의 경우 100분의 35 이상으로 의무화하자라고 하는 명시한 법인데 이게 도종환 후보가 대표 발의를 하고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청주를 방문을 해요 근데 사퇴합학이 있었던 도종환 의원도 이 행사에 참석을 해요 왜 내가 만든 거니까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어색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1호 공약이 지역 공약인데 도종환 같은 중앙 이미지가 강한 의원은 이럴 때 지역 공약을 앞세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오히려 그럴 수 있겠군요 그래서 옥산면에 위치한 청주 하수 종말처리장이 시설이 노후화됐고 지상으로 노출이 돼 있대요 그렇다 보니까 악취 발생의 문제가 지역 최대의 현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하화하고 현대의 어떤 최신 공법으로 하수 처리 기능을 회복하고 악취를 없애겠다 이게 1호 공약입니다 좋습니다 끝 이게 장관을 했고 정치인이 되기 이전에 너무 유명한 사람이었어서 그렇지 여전히 재선위원이잖아요 재선 성적도 그냥 재선 정도 민주당 재선 정도로 기대할 수 있을 만큼은 내놨습니다 그러게 느낌이 왠지 3,4선 한 것 같네요 개파했을 것 같고 아니에요 국민의힘 끝났나요? 네 끝났습니다 누굽니까? 김동원 뉴페이스입니다 59세 남자 직업 정당인 언론인 출신이고요 충북 증평 출생 주성초 세광중 청주구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김진모 후보와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동창이네요 동네가 동네 네 정과 없고요 첫 직장은 삼성물사안이었으나 이직해서 동아일부 매일경제의 기자로 30년 활동했습니다 2022년 아시아투데이 부사장까지 임명이 되고요 경제 분야를 올해 취재했음을 내세워서 경제 전문가라고 어필을 하고 있어요 김만베류 네 와 대박 대박 일수도 있거나 워너비였을 출마의 변은 동원 참정치를 하겠다 아 정자만 빼면 내가 자주 먹는 거잖아 근데 저 아까 김동원 했을 때 옆에서 참치하려다가 참았거든요 본인이 개그 욕심이 좀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요 아니요 이 후보가 너도 반성하고 이 후보는 꽝이다 제가 그런 이미지였다니 정치 경력 보자면 전 국무총리실 국정홍보자문위원 했고요 현 국민의힘 충북도당 정치특별자문위원장 정도입니다 보도가 많이 안 됐는데 손익동서가 오세훈 서울시장이에요 그래서 오세훈계로 분류가 되고요 김만배계 플러스 오세훈계 공약으로는 그 두루도 잘 맞잖아요 상보적이잖아요 공약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투자유치 같은 그런 것들이 있고요 삼성물산 저기가 인맥이 아직 남아있다 이런 건가 굉장히 짧게 근무했는데 그런가 봐요 그리고 청년 공약에 좀 공을 들여요 제조업 생산직 취업자 근로적권 개선 및 우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8시 출근 4시 퇴근 아침형 유연근무제 도입 이런 게 있는데 좀 국민의힘에서 안 나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국회의원수 축소 세비 감축에 찬성 이건 다시 뻔합니다 블로그에 올린 프로필 이미지에 185의 진격의 거인이라고 쓴 거 보니까 진격과 안 본 것 같고요 봤으면 쓸 수 없어요 185미터는 돼야 아니 그리고 정치인이 스스로를 진격의 거인이라고 말할 일은 없지 진격의 거인은 사람을 먹는다고요 침략꾼이라고 안 본 나도 그건 아는데 일단 4명의 예비후보를 먹었고요 언론인치고 또 맞춤법이 좀 정겨워요 가경 터미날 역설치 날로 먹겠다는 건가요 그리고 센타가 있었어요 무슨 센타 가경 차부가 아닌 게 어디입니까 아 차부란 말도 있어요 차부 많이 쓰죠 2000년대 초에 청주 가면은 가경 터미널 버거집이 롯데리아도 없고 맥도날드도 없고 아메리카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아메리카나라고 80년대 아메리카나 버거라고 우리나라에서도 꽤 많았던 게 있었어요 밀크쉐이크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게 저랑 농축산이 추억의 시간 거기 보면 농축산 이거 기억 못할 거예요 나도 두리번 두리번 거리고 있어 아메리카나 가경 터미날 아 역사에 있는 그런 문구구나 옛날 포기이라는 말씀 정유소 차부 이런 말은 여전히 농촌에서 간판으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가 30만 명이라고 홍보를 하는데 들어가니까 800명인 거예요 누적 누적 누적이 아니고 사유가 있었어요 살펴보니까 아시아투데이 TV에서 시사 프로를 진행을 했던 거고요 근데 아시아투데이 TV 채널 구독자 수가 30만 명 아 이거 너무 희망이잖아 이제 또 뭐 허위 사실이지 이런 거 선관에서 안 잡아요? 허위잖아요 아니 MBC PD가 내 유튜브 100만이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나 그런 얘기죠 여기서 진행한 프로는 김동원의 하이파이브고 개인 채널은 하이파이브 김동원 TV니까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자 800명 개혁신당 후보 모시겠습니다 개혁신당 자연알로 자연알로는 동물복지축산 농장으로 추정됩니다 온통 낙선만한 선거 이력 첫 도전은 95년 1회 지선 강내면에서 군의원의 쓰레기 매립지 반대 시위를 이력으로 내밀며 도전 96년 15대 총선에는 김대중의 청원군 지역위원장이 되어 농가 부채 탕가함을 공약으로 도전 아 DJ 대선 캠프 2000년에는 민주당의 지역 교득보 확보를 위해 당원을 3천여 명 모았다고 자랑하며 무소속으로 도전 청백리인데? 어떻게 된건지? 모았어 난 필요없지 가져가 자신감 오 나 죽었다 오 나 죽었다 상남자특 친대래 당원을 모아서 죽어 탈당 그러면 이게 다 낙선이거든요? 사실 3천 명 이건 사실 당원을 삥뜯 낀 거잖아요 3천 명이면 제주 도지사급이에요 혼자서 그렇게 움직임 3천 명에 2천 명도 하면 정당 창당이 가능합니다 옛날에 신문지국 팩업할 때 옆에 주잖아요 넘겨주잖아요 거의 극급인데요 온통 낙선이라서 아마 기록에 남지 않은 낙천도 있을 것 같아요 공천 못 받았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후 24년 동안 본선 침묵기를 겪습니다 이게 사실 이건 나쁘게 설명도 못하겠어요 너무 불쌍들 해서 중앙당의 신세가 개혁신당 3당이 공천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충청인이지만 탈당 무소속 외에는 민주당이 정당을 지킨 것 같아요 국민의당에도 눈길을 안 준 것으로 추정됐는데 그럼 충청인이라고 말하기엔 좀 결격이 있습니다 최근 늦바람이 들었습니다 인생을 돌겨보는데 결격이 있구나 내가 진정한 충청정치 복당을 그 언젠가 해서 24년 중에 언젠가 했을 거 아니에요 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이었는데 2월 7일에는 무소속으로 예비후보를 등록해요? 민주당 위원장이 무소속으로 등록을 했어요 일단? 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이었는데 예비후보 등록할 때는 무소속이에요 또 가다 주운 거예요? 그러다가 곧장 이낙연을 만나서 새로운 미래에 합류를 했어요 따라서 가다 보니 만난 것이 개혁신당이에요 마음에 들어서 안착합니다 거기 남았어요? 그래서 개혁신당 후보예요 대박 이낙연계 개혁신당 잔류파를 만납니다 우리가 초래요 근데 그 사람은 과거 DJ계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거 올해 보다 보면 포켓몬 올해 보는 맛이 나는 거야 내가 못 본 본이 있거든 아니 얼마나 있었다고 잔류를 해? 자 공약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개혁 처음 보는 순간 반한 거죠 이준석한테 안녕이라고 말하자 나는 네 것이 되었다 아니면 더 이상 늦바람이 들면 힘이 들잖아요 더 이상 옮길 힘이 없었을 수도 있고 이야 이낙연 대표의 마음을 아프게 했네요 공약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개혁, 세법 개정 정도의 방향성만 나와 있습니다 아까 자연알로 수신이 뭐예요? 계란 회사 약간 이낙연 대표가 개혁신당의 낙호가 낡았네요 그렇죠 비엘에서는 이런 걸 보고 직진수인이라고 하죠 아 그래요? 진보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이명주 51세 남자 수원 출생으로 짐작되고요 운동권은 출생도 잘 숨기죠 그렇죠 충북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초중고 졸업 이력을 못 찾았던 후보예요 이번에도 졌어요 아 이런 직업 정당인 정당인 그러나 최초의 출마 이력인 06년 민주노동당 지역의원 출마 이력을 보면 PC119 청주서비스 대표라고 써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일단 생활배경이 청주임을 네 그리고 이경혁 유닛 이경혁 유닛 게임해요? 말이 많아요? 아 이경혁이래 뭐죠? 이경혁 아 이경식 컴스테이션 유사 컴스테이션 두 분께 사과드립니다 모두에게 사과하시고 이경식 유닛 이 PC119 청주서비스가 아직도 있는지 찾아봤는데 아직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로드뷰를 찾아봤거든요 양사의 로드뷰 모두 웬 아파트 단지 안으로 툭 하고 떨어져요 아 가게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린이집 하던 곳이 비었을 때 컴퓨터 집 같은 걸 만들어서 동네 컴퓨터를 보호해주는 아침마다 등원하고 아파트 단지 안에 개업할 수 있는 건 어린이집밖에 없잖아 데스크탑과 노트북들이 부모님 손잡고 등원하고 그렇죠 그런 흔적도 없어가지고 굉장히 아리송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잘못 찍혔나 싶어가지고 인근을 약간 산책도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한 바퀴 근데 못 찾았어요 그러면은 사무실이 집일 수 있죠 사무실 주소가 네 아리송하고요 본 김에 선거 이력을 한번 봤습니다 06년 민주노동당 14년 통합진보당 20년 총선 그리고 이번에 나왔습니다 당직자형 출마자 치고는 좀 뜨문뜨문 나왔죠 8년 6년 4년 만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혹시 이거는 지역에서 순번을 돌아가며 출마하는 당직자형이 아닐까 잠시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뭐 단일화로 중도사태를 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제 복불복 그런 식으로 재비를 뽑고 재비를 뽑고 룰렛 돌리고 아니면 순번을 돌리고 있었는데 자꾸 탈당하니까 순번이 점점 빨리 온다거나 선관위 이력은 현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 공동대표이고요 이외에도 충북에서 다양한 사회활동을 했습니다 강우병 대책이라든가 농민수당 운동이라든가 주민발이라든가 하는 여러가지 활동들을 했어요 정가는 4건 정가는 아마 강우병 시위 당시 정가가 아닐까 하고요 그래 보입니다 2010년에도 집시법 정가가 있는데 그리고 8년이 지나서 갑자기 음주운전 300 벌컥벌컥 마십니다 300이면 뭐 어떤 손님의 데이터를 복구하지 못한거죠 피곤했던 어느 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전과를 봅니다 22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벌금 100만원 동시대 정가다 컨템퍼러리 정가 뭔가 버스정류장에서 모르는 사람의 손을 잡았거나 술을 먹었거나 아 벌금 100만원이면은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3명 이상 모여서 술을 마신 경우나 혹은 그 업주 혹은 집회를 주최한 간부에게 집회를 주최한 간부에게 주로 나옵니다 맞아요 그게 그나마 가장 유추해볼 만한 문제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공보가 나오면 거기 소명이 나와봐야겠지만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원래 민주당과 단일화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명주 예비후보는 3월 9일에 청주흥덕은 단일화 제외지역이라는 결렬문자를 받았다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민주당은 12일에 민주당 후보가 확정이 되면은 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거라고 밝혔거든요 그런데 이명주 후보의 의견은 이거예요 그럼 여론조사를 할 시간이 없다 따라서 사실상 후보 간의 합의 외에는 단일화 방법이 없다 이거는 말장난이다 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지금 울산과 창원을 제외하면은 공식 절차로 시간 여유를 충분히 두고 단일화 지역을 지금 정하지 않는 수준이죠 거의 공약으로는 검찰 독재 청산, 검사장 직선제, 기소청 설립, 대출금리 인하 3법, 황제세, 횡제세 도입, 부유세 도입, 대학 무상교육 이거까지는 진보당 중앙공약이니까 아마 제가 제대로 기억만 한다면 앞으로는 설명 안 드릴 가능성이 높아요 기억 못하고 또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나중에 정신 나가서 우와 여기 무슨 이런 공약 있어요 하고 피곤하니까요 깨르륵 하고 놀랄 수 있어요 그리고 고물가 지원금 100만원 지급이 있는데 이러면 물가가 더 올라가잖아요 지역 공약으로는 수도권 쓰레기 차단법이 있네요 경인권 너는 이쪽 쳐다보기만 해봐 좀 특이하고 재밌는 게 보통 진보당 후보들은 중앙당의 이야기에 초를 치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이 조직의 특성상 조직 문화가 바뀌고 있나? 라는 생각이 언뜻 들어요 왜냐하면 중앙당은 중앙당의 이해가 있으니까 비례를 받고 0.5에서 1.5 사이의 지역구를 내주고 민주당과 거래를 하고 이런 줄 알아 라고 하는 건데 그게 못마땅하다고 못마땅하다고 바깥에 말하는 진보당 후보가 있다? 저는 이런 경우 잘 못봤는데요 음 저기 뭐야 기본소득당과 갈라지면서 바뀌었을 수도 있죠 아 기본소득당은 사회당에서 갈라졌고 진보당이랑 연을 맺은 적이 없어요 아 그렇지 그렇지 여기 통합진보당이지 왜냐하면 둘이 문화가 비슷한데 네 아무튼 진보당 치고 특이하네요 노동당이지 거긴 자 청원으로 가겠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청원과 청주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해방 그리고 실제로 살아본 사람들은 압니다 청주에서 밖으로 나가려면 청원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삥 둘러쳐져 있으니까 도너츠처럼요? 네 해방 직후 청주군 청주읍이 청주부가 되었는데 부가 요즘은 어색한 개념인데 시이랑 비슷합니다 즉 승격됐다는 거죠 그리고 청주읍을 뺀 청주군이 청원군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옛날에도 원래 청원은 청주였다는 겁니다 민주화 항쟁 이후 청원의 역사는 간단합니다 노무현 탄핵 전까지는 모두 민정단계 이후에는 모두 민주단계 그리고 그 변혁의 시기에 원내에 진입한 인물은 17, 18, 19, 20, 21대 총선에 전출을 하고 모두 당선되었습니다 현 민주당 원내에서 선거 경력이 가장 깔끔하고 긴 단일지역구 내리 5선의 변제일 의원은 컷오프 되었고 별 반발이 없이 승복선언을 내면서 기자들이 외면합니다 기자들은 화를 안 내! 이러면서 보도해주지 않습니다 청원구에 출마한 세 후보 중에 압도적으로 나이가 많은 후보는 무려 개혁신당이네요 일단 민주당 후보 정해졌습니까? 기뻤습니다 이게 어제 거의 자정 한 10시쯤에 속보가 떠가지고 제가 한 명 작업을 하다가 네 정은정 농축산인 입장에서는 나머지 4명이 무슨 피눈물을 흘리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후보가 정해지고 있다 한놈만 들어와 들어와 이거 했습니다 이게 원고 쓰는 산업자에서 괴로운 게 빨리 써야 되는데 계속 기다리게 돼요 네 맞아요 최후까지 새로 고침을 해봐요 그렇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희망이 있어서 이렇게 송재봉 고맙습니다 54세 남자 69년 닭디 하지만 자신의 저서의 시민운동가 송재봉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여기는 또 1966년생으로 나와요 뭐 이상합니다 이게 약간 사회 나이가 따로 있을 수도 있겠죠 옛날 시골에는 나이가 조금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조금 이게 저도 해명 끝까지 못했어요 옛날에 형들이 술집 가면 물어봤었거든요 우리 오늘 몇 살로 할까 이게 또 뭐 비밀이라고 출생지 찾느라 한참 찾았어요 강원도 정선생 나는 남양주 정선생 자신의 주요 학력으로 대학만 말해두는 걸 보니 초중고는 아마도 어딘가 나온 것 같은데 찾아보니 원주대선고를 나왔더라고요 청주나 충주 쪽에서 원주대선고로 많이 갔다 하더라고요 명문이기도 하고 유학이죠 아마 도정원 후보도 여기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1986년 청주대학교 정외과 졸업이면 현재 공표된 나이가 맞거든요 86학번 근데 69년생이면 88학번이어야 돼요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나이인 거죠 그리고 또 60년대생들도 보통 출생신고 늦게 하는 아이들도 별로 덜어있기도 하고 저도 한 살 늦어졌습니다 병역필이라고 써있네요 1993년 충북시민의 현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참여연대라고 그냥 할게요 그리고 충북 NGO센터 센터장 시민운동가 유닛입니다 특히 청주대의 사학비리로 유명했잖아요 청주대가 여기 정상화에 아주 오래전부터 말을 보탠 흔적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운동에 여러 목소리를 내왔고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으로 근무를 했어요 쌍용차 콜트콜택 등의 사안에서 양측을 조율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장 후보로 출마했지만 이범석 현 청주시장에 밀려서 낙선을 했어요 그리고 이후 이재명 대선 캠프 청주 책임자의 포지션을 갖고 있었습니다 전가를 보죠 1990년 국가보안법 위반, 폭처법, 집시법, 화염병사용처벌법 등으로 각각 징역 1년 6월을 받고 집유 3년, 자격정지 1년 6월 그리고 바로 이듬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 자격정지 6월 이렇게 전가가 있으니까 이거 자체가 경력이기도 합니다 네, 민주화운동의 흔적입니다 2018년 청와대 비서관실 행정관으로 발탁이 돼서 3년 동안에 이 일을 했다고 했고요 현재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입니다 청주시장 2022년에 출마 당시 신고한 재산이 4억 2,800만 원이니까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이번 청주 청원구가 5선의 변제일 현역위원이 일찌감치 컷오프가 되면서 처음에는 원래 그래도 공천 불복 탈당의 아우라를 좀 뿜었다가 그냥 바로 잔류를... 바깥에 별 말을 안 했죠? 예비후보 등록자만 5명인데 이 5대1을 뚫고 공천권을 거머쥐니까 저력은 있나 봅니다 이제 시효가 다 된 것이 후보자 블로그잖아요 관리도 안 되고 그런데 특이한테 되게 열심히 관리를 꼼꼼하게 최신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최신일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공약으로는 입법 주체의 위상을 맞춘 흔적이 있지만 일단은 정권 심판에 걸친 공약이고요 검사장급 직선제 그리고 예산 편성권을 분리를 해서 대통령실 청와대로 전환하겠다 예산 편성권을 분리해서 청와대로 전환하겠습니다 뭐 이런 그냥 민주당 중앙공약을 그대로 일단은 블로그에 넣는 수준이에요 지금 민주당도 조국혁신당도 검사장 직선제 밀고 있죠 우리 이제 다음번 지선에 검사장 뽑게 생겼습니다 외에 기후변화에 대한 공약이나 그리고 눈에 그나마 띄는 게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거든요 이게 이번에 더불어민주연합 공통공약 될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에 입성하면 자기는 이걸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끝 국민의힘도 경선 결정 났습니다 김수민 37세 여자 51대 1의 1입니다 직업 정당인 청주 출생 한벌초 봉명중 일신여고 숙명여대 시각영상디자인학과 학사 정가 없습니다 2016년에 정치자급법 위반 논란이 있었지만 무죄 확정됐고요 국민의힘 파동 때 짤려나간 꼬리죠 이 사람이도 재산 2019년 기준밖에 못 찾았습니다 7,359만 5천원 대학생 때 디자인 동아리를 벤처기업 브랜드 호텔로 기웠습니다 디자이너스 우리가 한번 소개하는 거 맞아요 제가 그때 가봤는데 엄청 구렸다고 얘기했었죠 허니버터칩과 노브랜드 디자인했다고 하고요 근데 확실히 본인 홍보물도 국민의힘 다른 것들이랑 비교했을 때 때깔이 정말 달라요 지지난 총선 때 손혜원의 대항마쯤으로 내세워왔던 인물이죠 국민의당이 2016년에 청년기업인 TO 같은 느낌으로 국민의당의 비례대표 영입이 됐었고요 국민의당 로고도 제작을 했대요 국민의당 로고 우리 뭔가 요파시에서 비밀 하나 발견했었는데 미래통합당 파일에 그대로 덮었었죠 컨트롤 올라가니까 밑에 레이어드로 나왔었잖아요 그건 왜냐면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에도 가셨거든요 반성이 커요 20대 국회에는 최연서로 입상을 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2019년에 국민의당과 바른미래당이 어긋나면서 미래통합당이 입당하면서 의원직 상실 21대 총선은 낙선 현재는 국민의힘 홍보본부장이고요 국민의힘 브랜딩 총괄도 한다고 하네요 국민의당에서 원내에 입성했던 초선의원들 중에 가장 먼저 안철수계에서 빠져나간 인물이죠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의 당명 변경에도 개입을 했다고 합니다 공약을 살펴보면 육아, 아동학대, 여성폭력이 메인 테마예요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몇 없는 여성후보다 보니까 TO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남성후보들도 그게 메인 테마인 사람들이 있는데 관련된 범죄를 하죠 그래서 좀 제가 눈여겨봤지만 정부 여당에서 추진 중인 거 가져오는 게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다만 인터뷰를 봤을 때 구조적 성차별에 대해서는 당 주류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대통령하고 다르겠죠 없다는 아니고요 경력단절이랑 임금차별 문제가 있다는 걸 분명히 짚었지만 정말 짚고 끝났습니다 좀 더 구체화가 됐으면 좋았겠다 아쉬움이 있고요 청주 증평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그런데 이게 같은 당 후보의 증평군 후보에게도 반발이 상당합니다 정벌형 후보 정벌형 후보 오랜만에 나온 아니 청주가 지금 몇 배 커진 지 몇 년 됐다고 참고로 아버지가 신한국당 소속의 14대 국회의원 김현배네요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고요 개혁신당 후보 개혁적으로 늙은 분이 나왔습니다 개혁신당 장석남 69세 남자 비상초 졸업 그 이유는 안 알려주며 마지막은 서원대 경석 아 헤어스타일 멋져요 직업이 농업 경영이라서 농축산으로 적어냈습니다 와 이 헤어스타일을 진짜 죄송하지만 레고 머리처럼 떨어질 것 같다 전과는 둘 99년 부정수표로 발급 500 사업하러 못 막았죠? 아니면 수표 위주였던가? 왜 터졌어요 왜 왜? 사진을 그렇게 보여요 왜 왜? 뇌가 너무 커 아 잠깐 그렇게 표현하지 말고 두부 상부가 코네드 같은 메가마인드 이거 편집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나보고 걱정하지 말라며 미안합니다 자 누굴 땄고요 잘못했습니다 진정해요 어떻게 짜릴지 모르겠지만 청취자 여러분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개그를 치고 혼자 털었습니다 다 울었어요 죄송합니다 직업이 농업 경영이라서 농축산으로 적어냈습니다 전과는 둘 99년 부정수표로 벌금 500 사업하다 못 막은 것 같죠? 2005년에 교통사고 문제로 벌금 100 6년 전 재산은 7억 6천 7억 6천만 원이요? 네 세금 체납이 38만 4천 원이 있었네요 네 뭐 그 6년 전이 첫 선거 본선입니다 국민의당에서 처음 존재가 발견됐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된 후에 7회 지설에서 도의원 낙선 2년 뒤에 2020년 총선과 겹쳐서 도의원 재보선이 열렸어요 네 그때 날 이긴 놈이 날아간 거죠 그래서 다시 출마했어요 했는데 갑자기 충북도당의 주요 당직자들과 함께 선거 한 달 전에 국민의힘으로 우르르 이적합니다 아 네 뭐 여기는 충북이니까요 경선을 하겠다고 옮긴 다음에 경선을 하자라고 했어요 근데 경선에는 꼈는지 안 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또 본선을 못 나갔어요 대신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에서 자문위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언젠가 개혁신당에 슬슬쩍 들어와서 예비후보를 등록했습니다 아 공천일 못 받을 것 같아가지고 들어왔구나 그런 것 같아요 공약은 기초 노령연금 인상 외에는 청원에 무슨 연구단지 만든다 공연장을 만들겠다 고등학교 유치하겠다 학생들 아침 간편식 주겠다 정도입니다 도의원 마인드가 훨씬 강합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컨텐츠 없고 일관성 없는 사람들에게 30년 전에 자민연은 대체 얼마나 반가운 존재였을 거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입당하면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더더욱이 국민의당은 아무리 개혁적인 제3당을 희구했다고 해도 얼마나 자민연처럼 보였을 거예요 안 그래도 초록색인데 그런 분이 개혁신당에 들어와 계시고 개혁신당은 환영에서 두 팔 벌려 만나고 있다 이들을 확인해드렸고요 청주를 돌았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충주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XSFM입니다 요가 브레인 최소화하던 날은 정말 기뻤어요 제가 고대하던 날이었기 때문이었는데 기차가 출발을 하는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 불꽃이 없다라는 생각이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눈을 위한 종합건강기능식품 루테인 아스타잔틴 눈건강엔 QBN 제조원 주식회사 한국CNS팜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스포츠카처럼 강력한 사양의 하이엔드급 PC 고가의 장비들을 내 손으로 조립하는 일 시간과 열정 꼼꼼함과 취밀함이 필요합니다 초보라면 부작용으로 몸은 관절염을 얻거나 쿨러는 물이 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컴스테이션을 고민해 주십시오 이달의 PC로도 커스텀 사양으로도 빠르고 견고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액세스몰과 010-827-5568 컴스테이션을 만나보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충주의 옛 이름은 서원 충주의 옛 이름은 중원이었습니다 충주군일 때도 중원군일 때도 지금의 충주시가 되어서도 이곳은 보수팔 나머지 이 정도의 표심을 유지해 왔고 여기에 처음으로 균열을 낸 것이 충주시장 3선을 시켜준 한나라당을 탈출해 탄도리로 국회에 입성한 이시종 전 충북 도지사입니다 95년 충주시장 선거 민자당 후보일 때부터 18년 민주당 도지사 후보로 나설 때까지 등장한 8번의 선거에서 모두 승리한 관리의 왕 이시종 도지사로 인해 충주를 얼핏 보고 이제 해볼 만한 지역구처럼 여기는 언론인들이 덜어 있는데 저는 이것을 이시종 착시효과라고 합니다 이시종의 충청형 이적 후 승리를 제외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정당 유정당이 매번 여유있게 승리를 거뒀고 대선에서 승리한 민주당계 후보는 노무현 문재인 뿐입니다 리턴 매치가 열리고 챔피언은 3선 시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해졌나요? 네 더불어민주당 김경욱 58세 남자 충주생이고요 목행초 충주중 충암고 서울대 경제학과 행시를 1989년 33회 출신입니다 그리고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고요 주로 교통과 물류 철도 쪽 공무원 유닛입니다 찰떡같이 철떡이더라고요 정말 철도만 본 유닛이에요 본인 육군 소위 석사장교 출신입니다 오랜만에 보는 하루 입대 다음날 바로 제대 그게 바로 석사장교였죠 석사를 가는 대신에 본인의 주요 자랑으로 국토물류실장으로 있으면서 BMW 차량 연쇄 화재 사고가 있었잖아요 이 해결을 주도했다고 합니다 리콜을 실시했나 보네요 그리고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설립에 기여를 했다고 하는데 당선되면 어느 상임위로 갈 건지 딱 보이죠 국토물류가겠네요 공무원 생활 잘 하다가 21대 총선 나가려고 2019년에 퇴직을 하고 바로 입당을 합니다 그런데 낙선을 해요 그리고 나서 2021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취임 나쁘지 않았죠 오히려 좋아 공항공사 사장이 됩니다 코로나 한창 때여서 하지만 빈 공항을 좀 내려다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 없어서 오히려 좋아 그렇지 그렇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 김경욱 후보는 사임 압박을 받았어요 그럼 사장은 일 없을 때 뭐하지? 라운지 가서 누워있나? 라면 먹나? 공항에 시간 때운 거 많잖아 기사들과 마작하기 인터넷도 빠르고 인천공항은 하루 종일 놀아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담배도 싸고 거긴 못 들어가지 그리고 그때 봐 그거 인공지능 로봇 돌아다녔어요 맞아요 사임 압박을 받아서 사임을 합니다 저항을 안 했나 봐요 이에 야인으로 살고자 정계 은퇴 선언을 해요 그렇게 하기에는 당선이 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정계 은퇴라고 하기가 의미한 거죠 그러다 다시 복귀를 합니다 4년 만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과 리턴 매치고요 재산은 27억 3,771만 6천 원입니다 신고 당시 그때 당시 2020년 출마 당시보다 4천만 원이 늘었는데요 건물이 천만 원 올랐고 차를 천만 원 더 비싼 걸 샀으니까 뭐 늘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살고 있네요 예금도 좀 늘고 빚도 열심히 갚고 있더라고요 되게 공무원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교통 물류 공약만 좀 빼곡한 편입니다 충주 중앙탑 신화가 있잖아요 발빠른 승려들을 저 위에서 남북에서 요이 땅 시켰더니 만난 곳이 충주다라고 해서 우리 아버지가 늘 우리는 사투리가 아니다 중앙말이다 중앙 그런데 이 충주가 국토 정중앙인데 교통 상황이 열악해서 발전이 저해된다라는 아주 단순한 논리를 짜고 있어요 그러면 중앙이 아니라는 소리인데 하여 수도권과 광역철도망을 연결을 해서 한국의 모든 철도와 전철 도로를 다 어디로? 충주로 충주에서 수도권으로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 구성을 한다고 하네요 여러 차례 500년 개발 계획 이후에 철도와 도로가 모두 충주를 빗겨가면서 나라의 실제 정중앙은 세종이 되었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출퇴근을 또 충주에서 서울로 한다고 하면 그게 충주에 어떤 이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다? 돈이잖아요 그래서 돈이 모자란 게 마음에 걸렸던지 민자고속도를 유치한다고 하네요 공통공약입니다 소아청소년 야간 응급진료센터 그리고 충북권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와 같은 민주당 공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의료포동이 있으니까 괜히 이 공약이 제 눈에 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지역공약 정도만 보이고 있네요 끝 좋습니다 여당 끝났습니까? 네 단수공천 됐습니다 아 여당이죠 죄송해요 여당 맞아요 아 맞네 두 번 잘못했어요 지금 두 번 잘못했어요 벌써 드리면 안 되는데 마치 여당 대표의 이직 논란 같은 거예요 사과해요 여당 맞아요 여당 맞아요 여당 끝났어요 단수공천이에요 이 국민의힘 이종배 66세 남자 이종배 챔피언 현 국회의원 3선 충북 중원군 주덕면 출생 아 그 시절 주덕초 충주중 청주고 고려대 행정학 학사 찌질하게 경력 두 줄 적어놓으라 그랬는데 아래쪽에는 현 제21대 국회의원 윗줄에는 전 제19대 20대 국회의원 이럴 수가 행시 23회고요 육군 중위 전역했습니다 정가 없고요 재산 2022년 기준 29억 5274만 6천원입니다 94년에 음성군수를 했어요 행정안전부 2차관 94년이면 잠깐 이게 민선 관선이죠 행정안전부 2차관을 했다가 다시 지선으로 나와서 충주시장 이번엔 민선입니다 충주시장을 했다가 19대 20대 국회의원 거쳤고요 현재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전반기 예결특위 위원장 맡았고요 출석률은 본회의 86.83 선자위 90.7 대표발의 법안 무려 149개입니다 어? 약간 의심이 가는데 네 그래서 또 살펴봤죠 법안 통과율이 또 20%나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도 중복발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국회 17개의 상임위가 있잖아요 그중 15개의 상임위와 관련된 법안을 냈어요 그러니까 문어발바리 네 도장기 저쪽 상임위 밥이 맛있더라고 비패식바리입니다 밥을 따로 줘요? 모여서 먹으니까 네 본인 상임위인 산자위 비중은 7% 정도더라고요 원래 그 저기 학교에서도 학교에 학회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모든 학교 술자리 다 참가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1학년 때 특히 네 이런 케이스를 보면 보통 대안반영 폐기가 다 중복발이 베낀 거잖아요 그래서 수정가결에서 좀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게 있나 봤더니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있더라고요 재해나 질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회생자금을 지원하는 법률인데 개정안 내용은 이 지원 범위에 과수화상병 과수화상병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과수화상병? 네 어떤 병인가요? 과수가 진짜 화상이 걸리듯이 다 타들어가는 병이고 이게 바이러스 질병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매몰 처분을 해야 됩니다 아 그거에 대한 보상금이 없었군요 네 뭐 조금 어려웠던 거죠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냥 부처가 시행용으로 할 수 없는 법을 여장에 떠넘겨준 법 정도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되게 조용조용 살았는데 별 이슈가 없었는데 최근에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때문에 발의한 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더라고요 뭐죠? 반발이 있었더라고요 용달 업계에서 있었어요 이게 캠핑과 낚시 등 레저 편의를 위해서 0.7톤 이하의 화물차를 대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용달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소형 화물차를 렌터카로 빌려서 직접 용달을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용달 우버가 되겠죠 그렇죠 아니 근데 0.7톤이면 픽업트럭 다마스 다마스 원룸 이사 같은 건 충분히 가능하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일거리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충주에 있는 의원사무실 앞에서 시위도 하고 그랬어요 모르긴 몰라도 지금 여당이 추진하는 거라면 그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어떤 플랫폼 기업이 뒤에 배경에 있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목줄을 재고 한 달에 만 원씩 받는 어떤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오늘 또 애매하네요 근데 다마스랑 라보가 또 단종이 돼가지고 단수 공천의 여유로써 아직 구체적인 공약은 발표된 것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자 진보당 후보도 도당위원장이 나와 있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진보당도 자율통일당도 이제 한석씩 갖고 있는데 어느 쪽이 앞인가요? 계속해서 한석이면 제비폭기합니다 그렇군요 모음을 따지지 않는군요 진보당 후보 쇼 진보당 김종현 44세 남자 직업은 공인 노무사이며 현재 한살림 충주 제천 생활협동조합 감사를 맡고 있습니다 한살림 땡큐 음성생 충주남산초 미덕중 충주고 서울대 농경사회학부를 졸업했고요 농경제사회학부 네 출마 이력을 살펴보니 옛날엔 농장을 했었네요 정가는 3건 03년 업무방해 폭처 야간 공동주거침입은 아마 집회관련 정가겠고요 한 달 뒤에 또 집시법 위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음주운전 150 출마해야지 선언니군요 이건 진보당 공식인 것 같아요 출마 이력도 역시 2010년 민노당 2012년 통진당 2014년 통진당 당직자형 출마자였다가 통진당 해체 이후에 이번이 10년 만에 출마입니다 맞아요 진보당 후보들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부럽지 않게 음주운전 정가가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의리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내 정가만 너무 집회관련 정가만 있을 수는 없다 나도 술 한번 마셔야겠다 공약은 진보당 중앙공약 외에는 특별한 게 없네요 역시 민주당과 단일화 합의가 현재 되어 있는데 민주당 내홍이 끝나야 단일화를 하든 말든 하는데 끝났네요 네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좀 빨리 끝나는 편인데 그럼 이제 단일화 논의하겠네요 충청권에서는 후보들이 단일화를 원하지 않는 캠프들이 민주당에 많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제가 조사할 때만 해도 불복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빨리 끝나버린 편입니다 혹시 그 사람이 맹정섭 후보가 아니었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 자 그분 튀어나오진 않았고요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자유통일당 후보 아 진달래색 레타이 예쁘네요 자유통일당 성근용 74세 남자 농부 대원대 사회복지학과 졸업 전 충주식 기독교연합회 회장이었다가 그럼 농업인이 아니고 현지 자유통일당 충북도당 위원장 농업인이라는데 왜 기독교연합회에 있었는가 당연히 전직 목사기 때문입니다 귀촌하셨군요 2016년 충주중앙교회 소속이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교회는 감리교 소속인데요 감리교회는 지역을 총괄하는 직책 이름이 감독이에요 감리교 그 양은 감리회사의 감리이잖아요 장로가 없고 감리교 감리교 독실한 사람 독재 아니야 자 감독은 2년 임기고요 선거로 뽑아요 감독의 최정상에 있는 총감독이었나 그건 이제 4년 임기고 역시 선거로 뽑아요 자 충북 감독의 2014년과 2016년 최소 두 번 도전했거든요 모두 낙선했습니다 그것도 유의미한 득표를 얻지 못했어요 제가 이제는 종교 교단의 선거 이력까지 찾아보게 됩니다 내가 궁금한 거 그걸 왜 얘기하나가 궁금했었어요 근데 뭐 재밌는 정보네요 찾았으니까 2018년부터는 출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가서 이제 목회를 그만둔 것 같아요 목회를 그만두고 나서 만든 유튜브가 있습니다 구독자 346명 거의 일상 브이로그이고요 이거 집에서 일하다가 정보 찾다가 후보 브이로그 보면 마음 따뜻해지지 않아요? 근데 이 브이로그의 후반으로 갈수록 전광훈과 장경동 목사 얼굴이 자꾸 나왔어요 차가워졌어요 차가워지네요 공수연을 받았으니까 네 2021년부터 영상을 올렸으니까 이쯤이 대충 목사 그만두고 농업 시작한 게 낫습니다 장경동 목사는 충청권에서 제일 잘 팔리는 목사죠 그렇습니다 참고로 장경동 목사의 따님인 장하나 목사는 새로운 일에 갔습니다 당조차도 성근용 후보에게 관심이 없어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미디어 노출은 물론 당의 유튜브에도 출연이 아직 없어요 공약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브이로그나 마음껏 봤어요 74세에 선거운동하느라 많이 걸어다니는 건 좋은 일입니다 자 제천 단양입니다 박정희 쿠데타 이후부터 제천시와 단양군은 웬만하면 붙어있는 지역구였습니다 8.7 체제 이후 제천 단양 지역구의 성격은 충청 지역정당 표심이 반 나머지 반은 경북에 인접한 지리 특성상 보수 표심이 반입니다 이 지역구 역사의 첫 균열은 탄돌이 서재관 전 의원이 냅니다 04년부터 현재까지 민주당 개정당을 떠나본 적이 없는 충청권에서는 아주 독특한 당적 기록의 서재관 의원은 17대 총선에서 무려 0.31% 차이로 한나라당을 잡습니다 물론 최근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강원의 군단이 지역구들과 마찬가지로 20년 이후부터 제천 단양은 다시 보수 우세로 돌아서 있습니다 제천시장 단양군수 국회의원 모두 국민의힘 제천시의회 단양군의회 모두 국민의힘 우세입니다 본선 대진표 나왔고 챔피언 살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부터 보시죠 더불어민주당 이경용 57세 남자 제천군 봉양면 미당리 출생 왕미초 제천중 제천고 당국대 진짜 행정학과 찐행석입니다 아 그러네 행정학 학사부터 시작했으면 찐이죠 게다가 미국 워싱턴대학 석사 한양대 법대 박사 수료 1992년 행시 출신이고요 환경부 공무원 출신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금강유역 환경청장 그리고 환경부 감사관 상하수도정책관 생활하수과 과장이었대요 아 물윤이시네요 물속성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물매기 물매기 유명하지 2022년에 입당을 하고 21년 총선에서 2후3 후보에 밀려서 공천권을 가져가지 못했으나 지역 당권을 거머쥐고 단수 공천이 이번에 확정돼요 지역위원장입니다 4년 동안의 와신상담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지역 당에서 부글부글하고 있겠죠 같은 당인 이근규 전 시장이 새로운 미래로 날아가서 출마를 다짐하고 있어요 반갑니다 지난 8월 후쿠시마 해양오염수 방류 반대를 외치며 무려 18일간 단식 투쟁을 했고 정말 물에 대한 애정이 깊은 후보입니다 그러네요 주요 공약도 물이용분담금과 시멘트 지역 자원세 신설 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2730억을 가져오겠다는 거죠 제천 단양 같은 경우에 지역의 주요 산업이 물을 수도권 사람들이 쓰는데 여기에 대한 돈을 갖고 와서 지역에 쓰겠다 이거 얘기고요 그리고 이 지역의 시멘트 산업을 바라보는 양가적인 감정이 좀 느껴져요 시멘트 공장으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분명히 있죠 시멘트 중에서 슬러지 시멘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슬러지가 하수 슬러지 같은 쓰레기라고 볼 수도 있고 폐기물이 있는데 이것을 섞어서 만든 게 바로 슬러지 시멘트죠 그래서 이 폐기물이 제천 단양 지역으로 오다 보니까 이 문제가 늘 지역의 현안입니다 심각한 환경 피해도 있고요 그래서 제천 단양에 무려 321만 7천 톤의 폐기물이 들어오고 이에 대한 반입세를 적용해서 그러니까 오지만까지는 아니에요 반입세를 적용해서 344억 원을 환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잘 관리하고 생산하면 시멘트는 우리 지역의 또 미래 산업이다라고 하니까 이 사이에 고뇌가 느껴져요 그렇죠 생활에는 환경료는 오염되고 생활은 팍팍해지겠지만 경제를 떠받들고 있으니까 2012년 MBC 충북이 제작한 투구꽃 그 마을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가 하나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제천시 송학면의 시멘트 공장을 배경으로 다뤘는데 시멘트 공장의 오염으로 피해를 입으면서도 또 가족 중에 누군가는 시멘트 공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분열되는 상황을 굉장히 덤덤하게 그린 환경 다큐입니다 애 아버지는 거기서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관련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질병을 겪는다 그리고 그 지역의 청소년들의 머리카락을 조시했을 때 중금소 오염도가 그 어느 곳보다 높았습니다 투구꽃이 잘 쓰면 약 잘 쓰면 독약이잖아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종종 총선에서 입법 주체로서 정체성을 세우지 못하고 지역에만 매몰된 후보자들을 비판하곤 하는데요 이경용 후보도 시멘트든 물이든 기왕지상 털리느니 돈으로 끌어오겠다입니다 여기에 비수도권의 지역들의 처지도 좀 엿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냥 나는 살아가는 것뿐인데 누군가에게 물도 공기도 뺏어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의 연결성을 늘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요? 보자면 내가 이경용이라는 마음으로 함께하면 승리합니다 라는 게 슬로건인데 좀 애매해요 내가 이경용이다 라는 마음을 왜? 그럼 내가 당선되냐? 세비 나주냐? 당원들에게 하는 말인지 아니면 유권자에게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경용에서 이응이응을 빼면 이겨요거든요 그래서 이걸 구호로 보이게끔 디자인을 했더라고요 되게 귀엽네요 그렇죠 귀엽죠 받침을 좀 더 연하게 했네요 근데 지역의 정서를 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권 심판이 아닌 정권 견제 단수 공천이 빨리 확정된 편이어서 상대적으로 선거운동을 여기저기 지금 박박 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선거공약 1호는 자주재원 2730억 원을 가져오겠다 하는데 어디에 쓸지는 아직 말을 하고 있잖아요 끝! 현실정치의 슬픔이 있네요 그렇죠 지역에 관련된 주민이나 환경에 해로운 산업이 있는 곳에는 돈이 쏟아져 들어와야 하는 건 맞습니다 지자체가 어떻게든 그 돈을 써가지고 벤처기업을 새로 키워서 산업을 바꿔내든가 뭐든가 해야 되는데 그게 잘 된 사례가 우리나라 지역에 아직 별로 없다 보니까 가장 기대했던 게 기장인데 기장에서 무슨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 잘 되고 있느냐 아니라는 평가를 더 많이 들었거든요 아니면 주민들이 부가티를 끌고 다니느냐 그렇다고 해서 돈이 들어오면 안 되느냐 돈은 들어와야 됩니다 자 국민의힘 챔피언 보시죠 국민의힘 엄태영 66세 남자 국회의원 충북 제천 출신 제천소화공립초등학교 제천중 제천고 충북대 화학공학과 학사 세명대 행정학 석사 명지대 정치외교학 박사 수료 소학교에서 국민학교로 바뀐 직후의 이름이죠 국립학교 그걸 공립초등학교라고 하는구나 국립국민학교 앞에 제천 소화라서 소학교도 합쳐져 있는 게 아니고 초소화 같아요 정가 없음 재산 2022년 기준 8억 7,501만 5천원 국민의힘에서는 개털급 군역은 지난 대세는 없었던 관계로 제가 못했습니다 제1,2대 제천시의의 의원이에요 무소속으로 당선이 돼가지고 정치에 입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도내 최연소 당사자였습니다 이때가 민선 첫 시위였다고 아 0.5의 지선인가 그렇죠 이후에 줄곧 총선엔 약하지만 지선엔 강한 모습 보여줬고요 16대 총선에서도 패하고 2002년에는 한나라당 후보로 제천시장에 출마해 당선됩니다 와 시장도 했구나 네 재선도 했어요 지역에서 어마어마하네요 젊은 시절부터 그리고 시장으로서 본인이 가장 강조하는 업적이고 잘 알려져 있는 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유치예요 이거 유명하죠 아시아 최초의 음악영화제라고 저도 이거 가보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2018년 보궐선거에서 다시 금배지에 도전을 하지만 민주당 2,3 후보에게 밀려서 낙선했고요 21대 총선에서 리턴 매치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본회의 출석률 79.64 국토위 90.63 예결 득위 78.95이고요 보통 예결위는 100이 아니면 잘못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예결위를 꽤 많이 빠졌네요 그러니까요 돈의 초탈 그러니까요 지역에 예산 안 따와도 나는 지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대단합니다 시의원 시장을 거쳐서 국회의원까지 올라온 사람인데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현역 의원 중에 가장 의정활동이 게을러요 대표 발의를 보면요 59개인데 그중 통과된 게 대한반영팩이 4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것도 다 중복발이고 그중에 2개는 대한반영 목록이 31개 89개예요 여당이 이 정도면 꼴찌급입니다 네 온갖 의원들이 엄청 내고 그럼 위원장들은 그거 다 모아서 하는데 중간에 딸려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이거 안 한 국회의원 없는 법안만 한 거예요 네 그래도 그중에 법안 하나 소개를 하자면 반지하 주택 금지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있는데 이건 뭐 2022년 그 호우로 인한 일가족 사망 이후로 다 한 얘기죠 그렇죠 그럼 이런 개정은 다 냈겠네 네 그리고 이번에 경선으로 올라왔는데 이중투표 동료 논란이 있어서 지금 고발을 당했더라고요 아이고 네 이상입니다 그렇고요 새로운 미래 새로운 미래 이근규 네 이경용 후보 때문에 1위로 왔습니다 민주당 출신입니다 64세 남자 한국청소년운동연합의 총재인데 이걸 꽤 오래전에도 하고 있었던 기록을 발견했어요 청소년부터 했으면 한 60년 했겠네요 아 청소년 때부터는 아니고 즉 이 단체가 자신의 정치적 백그라운드라는 의미죠 제천군 송황면 출생이지만 학교는 서울에서 다녀서 서울 장위초 보성중 배재고 고려대 국문과 졸업 이때 총학생 회장이었다고 합니다 고대 총학생 회장 출신 부전공은 정의치 외교 그래서 후일 고려대 정책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졸업 후에 입법보좌관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거 한 10년 한 후에 96년 출마를 타진했는데 뭔가 안됐나봐요 무소속 15대 총선 동대문 출마 청년들에게 삐삐 대신 이근규를 선물하자는 충격적 내용이 남긴 공부를 힘입어 낙선 와 그러면 이제 의미는 그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성가비형한테 연락을 하고 싶어 그럼 이근규 부르면 저쪽에서 뛰어오는 거야 성가비형한테 연락해줘 이근규가 오븐서 하는 말이 있죠 자 낙선했으면 고향으로 갑시다 제천 단양으로 옮겨 2000년부터 출마를 합니다 2000년에 뭔가 선거법을 어겨서 징역시월 짐유 2년 받고요 뭔가를 어겼어요? 네 뭔가 대단한 걸 어겼네요 이 정도면 벌금형도 아니네 징역시월 드디어 민주당이 몸을 담게 되었지만 공천 받기가 너무 빡센 거예요 총선 본선은 딱 두 번 나갔는데 다 낙선이다가요 한 번은 탈당 무소속으로 시전해야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컷오프 경선 탈락이에요 어 이거 당에 무슨 미온털이 잔뜩 박혔나? 그 후에 탈당 무소속 협박을 하다가 드랍한 경우도 있고요 아 너무 힘들다 지선 가자 2014년 6회 지선 제천시장 당선 이렇게 쉬운 것을 당선 바로 다음에 선거법 위반이 걸렸지만 벌금 80만원 오 살았네요 임기가 끝나는 2018년에도 선거법 위반이 또 걸렸는데 그 다음에 90만원으로 방어 아니 당에서 공천을 안 줄만 하네 이래도 또 출마를 할 수 있는 게 신기하네요 90만원이니까 시장 재선은 경선에서 져서 탈락했습니다 아 그치 질만하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후보의 경쟁력이 충분히 제고되지 않았을 경우 상대 후보 이 정도는 봐줄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죠 아예 선거구를 비우는 건 또 유권자를 무시하는 짓이니까 그렇죠 벌금도 누적으로 좀 따져야 되지 않을지 생각이 드는데 아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 쉽죠 별건으로 10만원짜리 11개 받으면 되니까 이후 6년 동안 와신상담의 본선 침묵기입니다 이번에 또 공천이 안 됐어요 6년을 참았는데 새로운 미래로 탈출했습니다 아 아니 선거법 위반이 너무 많아요 물론 100만원 이하라서 시장 시절에 2개는 안 나오지만 네 자 재산 찾다가요 시장 시절에 보도를 봤어요 2016년 3월 1억 2,300만원 2018년 3월 2억 6,230만원 충북 단체장 중에서 최하위권입니다 선거법 위반하려고 쓴 것은 아니기를 빕니다 그 선거 진짜 사랑해서 선거법 위반하는 그쪽에 돈을 쓰느라 재산을 못 모은 것은 아닌가 대기업과 대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추진체를 만들겠다고 하고 그리고 왜 단양 지하 주차장 조성을 말합니까 시장과 시위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닥터 헬기 도입도 공약인데 당 차원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건 도지사가 해도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해됩니다 자유통일당 호기롭게 당 잠바를 입고 사진을 찍었어요 이두성 57세 남자 주성대 즉 현 57세 남사친 누군가에겐 주성대 현 충북 보건과학대회의 청소년문화복지과를 졸업했습니다 정당인이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직책은 자유마을 중앙동 대표입니다 자유마을? 자유마을이란 자유통일당이 조직하고 있는 풀뿌리 조직입니다 전국 마을에 세포 조직을 만들어서 동별로 만들어서 주민자치회, 기초회, 국회의원까지를 견제 혹은 지원하는 조직입니다 좌파 조직의 마을 장악을 막기 위해 만든 조직이라 하며 전광훈의 유튜브인 너아라TV에서는 450만 명까지 모았다고 늘 보던 허풍을 치고 있습니다 사실 견제까지 수행할 정도로 충실한 지역 조직이라면 진성당원, 권리당원으로 권리당원급의 당원들로 구성되어 있을 건데 권리당원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정당은 어디죠? 민주당 250만 명입니다 민주당의 두 배 되는 정당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전광훈의 당은 아무튼 자유마을에서 제천중앙동 즉 숭물로, 명륜, 중앙로 등지의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비슷한 직함으로는 아스팔트 시위를 독려하는 조직이자 전광훈이 배후에 있는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조직 대한민국 바로세기운동본부 약칭 대국본에서 천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천부장은 뭐예요? 아, 백부장, 십부장, 백부장, 중부장, 천부장 그 성경에 나오는 로마시대 로마식 군제에서 따온 직책입니다 휘하에 천명을 두고 있다는 의미죠 또 허풍입니다 순위할수록 하늘로 올라갈 것 같은 걸어다니면서 여기서 이 군제에서부터 현대군의 군제가 나왔어요 로마군이 그래서 강한 거라고? 레벨 칭호, 칭호 십진법으로 나누면 된다는 걸 로마와 중국제국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의 분대장, 소대장, 중대장 같은 군제가 로마식 군제에서 나온 거예요 아무튼 그건 그렇고 제가 왜 이딴 얘기를 하고 있냐 후보의 정보도 역시 별로 없다는 것이죠 공약이나 봅시다 공약이 있어요 공약 줄기는 셋입니다 하나, 자유통일 완성 NL이구만 자주 아니고 자유 고려연방제 음모론이 나오기 때문에 패스합니다 둘, G2 국가 완성 천민자본주의 중국을 G2는 누구예요 그럼? 미국과 한국이겠죠 아니면 래퍼 2G, 아 괜히 2G구나 아, G2G 그러면 중국을 재채기 위한 비책은 무엇일까요? 제천의 왕암 산업단지를 첨단 기술 및 AI로 단계적 대체 일자리 줄인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그리고 AI 단지로 대체하는 게 아니라 AI로 대체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일자리 줄인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아이디어 제품을 만들어 팔면 G2가 된답니다 아이디어 제품 아이디어 제품 어떤 거예요? 눈오리 만들기 이런 거 제천단에 눈이 많이 내리긴 하던데 틀 딱 해가지고 딱 놓은 전광훈이 딱 눈 전광훈 눈광훈 근데 왜 부산 같은데 눈이 안 내리니까 그 메추리알만 작게 만든 게 있대요 그런 것도 있고 눈 안 내린 동네 그거 하도 하고 싶어가지고 바닷가에서 모래로 하더라고요 셋 한방바이오 무슨 말인가 했는데요 한방바이오 후보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다음 문장에 따뜻한 마음과 봉사정신이라는 단어가 따라 나왔거든요 한방바이오 제천이 한방바이오 특구처럼 돼 있거든요 세명대 또 한의대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밀긴 해서 그냥 갖다 붙인 말인 거죠 근데 왕암산업단지 얘기하다가 그리고 G2 얘기하다가 이걸 얘기하는데 그럼 연계가 돼야 되잖아요 안 돼요 근데 G2는 우리나라랑 미국이겠죠? 그렇겠죠 미국하고 일본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천에 왕암산업단지에다가 거기서 아이디어 상품을 만들면은 AI가 만들면은 중국을 제천 아이디어는 또 AI가 제시하는구나 마지막으로 따뜻한 마음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지 요리 엄마 손마처럼 뭐야 이게 자 무소속 후보 보시죠 무소속 권석창 57세 남자 지금은 로펌에서 행정규제 분야 자문을 하고 있네요 뭐야 이 사람 권석창이에요 많이 보던... 네 소개해 주시죠 권석창은 권석창입니다 제천생 동명초 동중 제천고 서울대 신방과 이후에는 행석 경석 등등이 있고요 34회 행시 합격 국토부 공무원으로 익산 국토관리청 청장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의 입당해서 여기서 당선이 되었습니다만 바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장거법 위반 경선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입당원서 고마워요 100여 장을 받아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을 하고요 선거구민들에게 12차례에 걸쳐서 7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했고요 그리고 지인들에게 15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그걸 다 들켰단 말이에요 꽤나 무능하네요 범죄의 소실이 없어요 눈치도 없고 가벼운 범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징역 8개월 나오죠 대법까지 가서 확정을 받았고요 20대 의정활동 기간에 발의 법안들을 좀 살펴보니께 거의 대한반영 폐기 임기만료 폐기인데 이게 약간 경향성이 보입니다 당선 초에는 국토부의 경험을 살려서 자동차 리콜 관련 법안과 연뷰 표시에 법적 책임을 부여하는 법안 공효수면 농업소득 보전 등의 개정안을 내서 대한반영 폐기가 되었거든요 수정가결이 한 건 있는데 이건 직불금 수령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법안입니다 근데 이제 직을 잃기 직전 즉 초선짬밥이 좀 차고 나서는 이슈성 법안만 발의가 되었네요 사고 난 후에 그 사고를 개정하는 법률안 같은 거 있잖아요 콘텐츠 떨어지고 난 다음부터 똑바로 된 게 안 나왔다 그렇습니다 2019년에 우리공화당 사무총장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사무총장을 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와서 좌절됐고요 우리공화당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내쫓았군요 아니 우리공화당에서 탈락을 했는데 저기 성관위에서 판단을 내렸어요 아 정당법이군요 정당법이 합리적인 걸로 2022년에 특별사면으로 복건돼서 국민의힘에 복당을 요청했으나 거절 당했어요 이번에 다시 공천신청하자 이번에는 입당이 승인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이 재밌어요 입당은 승인 하지만 경선에서는 배제시킵니다 어제 들었대 진짜 당비가 필요한가봐요 왜 자꾸 이러는 거예요 아 당비 한 푼이 모자라서 우리 동네는 밤새 울려 총성 그건가? 가사가 생각이 안 나네 탈당 그르르르 두두두 탈당 그렇게 복당하고 싶어했던 그렇게도 복당하고 싶어했던 당을 다시 박차고 뛰어나와 무소속으로 출마 광야로 아니 물론 민주당도 이번에 지금 영입인제들 영입인제는 사실상 광고판이잖아요 걸어다니는 영입인제들 경선 많이 시켰잖아요 탈락한 사람 나왔잖아요 문제는 이 당은 복당을 받아준 다음에 경선도 안 시켜줘요 그러니까 진짜 신기해요 그래서 무소속 전 국회의원이 나와 있습니다 공약 공약 기초노력연금 대상 및 수금액을 만 65세 이상으로 그리고 전원으로 30% 인상으로 확대를 하고요 농업인에게 반값 농약을 지원하고요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의 학원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러면 그냥 학원비만 올라가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뉴비가 있으니 읽지 않은 공약들을 한번 읽어드려야죠 네 근데 우리 이런거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라고 해놓고선 나오면 놀리고 싶어서 오히려 더 말씀드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 다음번에 말할 때는 정말 놀리고 싶게 썼을 때입니다 네 건조에지터와 그리고 집에서 듣고 있는 크로스장님에게 이런 공약은 앞으로 잘 말 안합니다 네 자 봅시다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4차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인프라 구축 스마트시티 4차 산업 인프라 드론 배송 및 UAM 시범 사업 유치와 밭작물 스마트팜 드론의 스마트팜 AI 기립완 실버 헬퍼 프로젝트 등을 통해 단양의 스마트시티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틀을 마련 AI의 스마트 자세히 보면 이걸 한다는게 아니고 기틀만 마련한다는거에요 아 그거 이제 암정 끝 앞으로 스마트는 패스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이 스마트한 것이지요 보은옥천 영동괴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괴산과 보은옥천 영동으로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괴산은 잠시 후에 만나실 진천음성과 붙어있는 지역구였습니다 출마를 시켜주는 곳이 곧 내 당인지라 정당 소속 기록이 매우 어지러운 충청형 정치인들이 곧잘 당선되던 곳입니다 괴산의 00년부터의 당선 후보 당적은 자민년, 열리누리, 민주, 새누리, 미래통합입니다 보은옥천 영동은 지난 50년간 지역구가 붙어있었습니다 73년, 79년, 85년, 2004년, 2008년 무소속 신민당, 민안당, 열리누리당, 민주통합당으로 나서 당선된 당보다 강하고 중앙정부보다 강하다는 충북 남부 3군에서는 대통령 교황 합쳐도 못 이긴다는 지역보스 끝판왕 이용희 전 의원이 22년에 별세했습니다 인간의 삶은 유한하지요 지역의 제보에 의하면 이용희 전성기에 비해 지역세가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여전히 다른 후보 다 합쳐도 이길 방법이 없다는 지역보스가 4선에 도전합니다 일단 민주당 후보부터 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한 60세 남자 옥천군 출생 축하합니다 네, 60세 됐습니다 자, 서울 오산고등학교를 나왔고요 학력이 화려합니다 세인트 존스 대학교 정치학과와 롱아일랜드 대학교 정석 그리고 중앙대 국제대학원 정박까지 외국에서 공부를 좀 했고요 이 사람이 바로 이용희 전 국회 부의장의 삼남입니다 민주당입니다 네, 오랜만에 탤런트 이재훈의 동생이죠 네, 고인이 되셨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노무현의 사위를 밀어넣어봤는데 안 되노 쪽도 못 쓰고 졌다 결국 여기에서는 이용희 자식을 집어넣어야 된다 교황 그때 곽상원 후보가 본 적이 영동이라는 이유 하나 그거 하나 했잖아요 사실상 끌려갔죠 네 자, 이민서 전 문체부 장관의 맞사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지도층이에요? 기본적으로 네, 사회 지도층 네, 현재는 한용산업 대표이사이고요 중소기업 중앙회 부회장도 겸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나갑니다 오, 이분 최강입니다, 전과 전까지 물펴주세요 제가 여기까지 적어놨다가 자, 96년 산업안전보건법 400만 원 이거 큰 사고 났다는 겁니다 2002년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천 이 정도면 방문판매가서 누구 뺀 거야? 아니, 방문판매로 뭐 헤로인을 팔았나? 아니, 벨룰로 나가보면 헤로인 좀 부셔보시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그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실업인 출신의 후보들의 전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과하게 관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년에는 전과법도 있습니다 무려 250만 원인데 그렇다면 얼마 전에 사면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로 나와요 근데 그때 돈 더 많은 누구? 새누리당 박덕흠 후보에 밀려서 낙선을 하게 됩니다 네, 20대 국회의원 총선에 또 나와요 하지만 여기서 또 누구? 박덕흠 박덕흠에게 또 밀려서 낙선을 하게 되지요 정가도 그렇고 이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중소기업 유닛이네요 네, 그래서 피선거권이 박탈되었다가 이제 복권이 되면서 지금 도전 중이라고 하면 볼 수 있죠 그런데 지난번에 총선 때 곽상원 변호사에게 넘어가게 돼서 거기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기뻤다라는 전략 공천되었죠 네, 후문이 있습니다 네, 2018년 4월 부터는 동반성장위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기본 잘 안 읽기도 저는 초창기에 대선할 때는 꼭 읽었거든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네, 근데 거기도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구비도 낮은 곳일수록 다 민주평통의 이름이 올라 있죠 네, 제가 지금 양심고병을 하자면 하고 있다가 초고가 좀 날라가 있는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 지금 현재 공약이라고 할 거는 별로 없어요 그냥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겠다! 이 정도입니다 근데 제가 이게 지역의 이용희 의원이 아무리 고인이 되고 많이 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제가 다음 주에 또 게다가 옥천 출장을 들어가잖아요 여태까지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충북 옥천 영동 특인 것 같아요 특히 농민과 지역과 관련한 공약들을 그 당시에 곽상원 후보도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실업인 이재환 후보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양국관리법 이게 바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복원하겠다라는 다시 추진하겠다라는 게 공약입니다 건설 및 건물 임대 및 아웃소싱 등등의 일을 하고 있는 한용산업이라는 회사의 CEO네요 그 집안의 주요한 재원이기도 했어요 지역에서 센 회사가 하는 일이죠 이 사업을 형제지관들이 계속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동남사군 지역에 국가산업단지를 100만 평을 조성을 해서 우량기업 300개를 땡겨오겠다고 하니까 자기의 인맥을 좀 봐달라 이런 이야기여서 물론 이 회사는 서초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옥천 같은 경우에는 물류가 좀 있어요 솔직히 보면 우리가 맨날 택배 얘기하면서 택배지옥 그래서 5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네요 이게 주요 지역 공약입니다 이상입니다 옥천은 택배의 지옥일 뿐만 아니라 중앙당의 지옥이기도 합니다 중앙당이 공천을 잘 못 건드리죠 챔피언 모십시오 국민의힘 박덕흠 70세 남자 국회의원 3선 충북 옥천 출생이고요 안내초 옥천중 서울산업대 토목공학 학사 연세대 토목공학 석사 한양대 토목공학 박사 건설업자 유닛입니다 아니 와 공천천하무적이네요 진짜 국회 안에서도 건설업을 했는데 건설건설건설 그러니까요 토목도 못 자릅니다 아니 이번에도 안 잘리고 나왔네요 대단합니다 정말 토목왕입니다 병역육군 중사였고요 전과 97년에 전공을 살려 건설법 위반으로 벌금 3천만 원 있었습니다 재산 그러니까 전공을 살린 것 중엔 최고 엘리트죠 그렇죠 3천 3천 재산도 전공을 살렸습니다 23년 기준 무려 526억 1천 714만 원 국회의원 전체 3위 우리 지난번 선거 때도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대체 몇 퍼센트만 신고했을까 재산을 이거보다 더 많을 것 같다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알려진 비리의 액수 범위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1세기 최고의 탐관월인데 네 토지 256억 건물 73억이고요 이게 또 준거예요 2022년보다 146억이 줄었대요 주식 백지 신탁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19대 총선에 당선되어서 정치 입문을 하기 전까지 건설사 원화학 코퍼레이션 대표이사로 활동을 했고요 이외에 서울산업대 토목공학과 겸임교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의 회장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사장 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 이사장 등 건설건설건설을 지냈습니다 토목 최강자입니다 2008년부터 정치에 대한 외사랑이 있었어요 하지만 총선에서 경선 탈락했고 지선은 이때 지역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컸대요 낙하산이라고 그래서 고배를 마셨고요 19대 총선에서 정치 입문에 성공했습니다 낙하산이라는 게 고층 건물에서 내려오는 진짜 낙하산이 아니에요 지건물에서 지건물에서 뛰어내림 2017년에 반기문 전 총장을 도와서 도웁기 위해서 새누리당에서 탈당을 했는데 반총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을 하죠 박덕흠 의원도 충청형 당에 대한 어떤 의지 같은 건 있었나 보네요 그렇죠 그래서 탈당 번복했고요 출석률 본회의 86.23 농회 수위 88.3 정보비 100%입니다 대표발의법은 61개인데요 농지법 개정안을 소개를 하고 싶어요 빌드업입니다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을 했을 때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대상을 행위자에서 농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까지 확대를 하는 안인데요 전공을 살리는 안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경험을 한 것 같아요 본인에게 농지 불법 취득 및 전용 이슈가 있습니다 땅에 관련한 모든 것을 다 해본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은 시의회 군의회 의원들에게서만 발견되는 거거든요 조례를 자기 사업에 맞게 뜯어고치는 국회급에서 이걸 가장 노골적으로 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2004년에 큰 사건이 있었죠 홍천군 구만리에서 가시우가피 농장을 한다면서 농민들에게 땅을 샀는데 까고 보니 골프장을 만들려는 거였어요 상습의 기운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도 보도가 있더라고요 2005년경에 비슷한 일이 아내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관련해 박 의원의 답변은 없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21대 초반에는 국토위에 있었어요 심지어 계속 잡음이 있었죠 법안을 통과시키고 나서 집값이 73억 올랐다 이거 하고 싶어서 국회의원 됐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계속했었죠 그리하여 그 유명한 정치부 기자들의 언어피셜 코멘트가 나오는 거죠 같은 당의 의원들이 그런다 다들 하지만 저건 너무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국토위 국정감사 빠지고 안 오고 이건 좀 담당이었어요 실제로 이것 때문에 국토위를 결국 떠났죠 그래서 지금 농예수위에 있는데 농예수위에도 발이 걸쳐져 있네요 농예수위에는 농지 이 정도의 권력형 비리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이슈화를 실패하게 했다는 게 지금 우리나라 미디어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덕흠을 끌어들이지 못합니다 이건 대장동 이상으로 뒤집혀야 되는 사안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가족이 주주로 있었던 건설사가 국토부 산하기관으로부터 수주를 받았다 이런 논란도 있었네요 네 이상입니다 천억대급 이런 수주 얘기가 나왔었죠 천억도 아니고 2천억 몇 억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공천이 되네요 여전히 1위는 누구예요 그럼 재산 김병관 안철수죠 지금 김병관이 없죠 그러니까 없으니까 순위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서 자 그건 뭐 경기도 서울 올라가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지역구입니다 충청북도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 오랜 세월부터 있었던 지역구는 진천과 괴산과 음성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증평진천 음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증평군은 21세기에 괴산군에서 분리되어서 새로 생기죠 대한민국에서 울릉군 빼고 가장 작은 군이죠 세 곳의 유권자 성향은 대개 비슷하지만 지역별로 기억해 두실 만큼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음성과 증평은 윤석열 후보가 진천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승리했고요 21대 총선 비례는 음성과 증평은 미래한국당이 진천은 더불어 시민당이 더 많은 표를 가져갔습니다 양당 이변 없이 투타임 전 챔피언과 투타임을 노리는 현 챔피언이 맞붙습니다 먼저 디펜딩 챔피언 임호선 59세의 남자 진천 초평면 은암리 생입니다 현 국회의원 오상초 증평중 충북고 경찰대 나왔습니다 경찰이니 병역은 이걸 면제라고 하지 않고 그냥 경찰이에요 그렇죠 경찰 분약은 경찰 정가는 없고요 생각해보니까 경찰 정가도 있을 수는 있잖아요 있을 수는 있죠 너무 당연히 없다고 생각을 했더라고요 저도 경찰 검찰 판사가 보통 정가들이 거의 없죠 경찰 출신들은 왠지 정가가 없고요 경찰을 37년 근무를 했습니다 전 경찰 청창 본천 차장 청장 바로 아래 높은 자리에 제세 사람이죠 치안정감 출신이더라고요 국민의정부 때 청와대 파견 근무를 했고요 이거는 질적으로 다른 파견 근무입니다 청와대로 갔다라는 건 검찰 대 경찰의 구도가 더욱 공고해진 현 정부에서 과연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보시죠 일찌감치 단수 공천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재영 증표현 군수 송기섭 진천 군수 조병헉 음성 군수 모두 민주당 군수로 잘 협력하겠다 하는데 물량 증량 다 늘어나는 해당 지역은 전략적으로 여야를 오고 가는 투표의 성향을 보이곤 했었습니다 지난번 지선에서 민주당이 군수를 다 이겼네요 지난번 지선은 민주당이 싹 쓸린 지선인데 이 지역의 변화를 보면 그냥 눈이 휙휙 바뀌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진천 음성의 혁신도시 때문이죠 이건 이제 노무현의 사업이기도 하고 지워진 이름인 안희정의 역점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저도 못 찾겠더라고요 옛날 고향을 이번엔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하긴 합니다 현역 의원인이 한번 들여다봐 보시죠 본회의 출석률 97.01% 쭉 잘 나가고 있는데 최근 2월에 결석을 연타로 합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가 날아갔어요 선거 준비하셨네 네 그렇죠 최근에 결석했는데 97%예요 행안위는 98.03 대표 발의 법안이 총 106개 중에 53개는 행안위에서 냈고요 모든 국회에 존재하는 상임위의 발을 다 걸쳐서 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진짜가 나타났다 원안가결은 3건 수정가결 6건 나머지는 국회에 떠 있을 거고요 자신의 경력이나 상임위의 성격상 이 범죄 피해자나 성매매 피해자와 같은 법안 발의가 있습니다 아직 심사 중이긴 합니다만 좀 살펴볼 만한 것 같아서 제가 갖고 왔어요 범죄 피해자 보호법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이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 범죄로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거나 중상해를 입은 것을 범죄 피해자로 정의를 하지만 이제 왜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재산범죄도 결국엔 자살이나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구조대상의 범죄 피해도 확대해야 된다라는 법안 발의인데 의미가 있어 보여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재산범죄 피해는 범죄 피해자가 아니었나 보군요 실제로 칼로 안 찔렀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재산범죄, 보호를 해줘야 되는 재산범죄의 재산 피해에 기준을 뭘로 잡을 것인가 X로 잡을 것인가 이런 논의가 있었고 또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1억을 사기당했는데 제가 사기당한 거랑 박덕흠이 당한 거랑 다르니까 오송육 참사가 있은 직후에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도 있는데 현재 재난과 관련한 조사가 행안부 장관이 하자고 하면 하는 거고 말자면 많은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대센 준비하면서 참 희한한 거 많이 배운다 싶었는데 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게 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재난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난원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법률안인데 중요한 법안으로는 보입니다 이게 행정부 구성원들이 최소한 자기의 일은 어느 정도 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묻어나는 법안들이 좀 있죠 아니 여론이 무서우면 웬만하면 알아서 정리하니까 그동안 이런 법이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는 그런 믿음이 깨져나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큰 사건이 있고 거기에 따른 또 법률 개정안을 계속 넣고 이런 좀 소모적이기도 하고 정말 당연한 건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했었어요 한편으로는 또 재난지역 선포가 약간 소극적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나머지는 세세한 지역 공약이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네 입법노동자로서 성실했고 FM입니다 자 국민의힘 결정됐죠 국민의힘 경대수 66세 남자 검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19, 20대 국회의원 지냈고요 충북 괴산 출생 장풍초 청주중 경동구 서울대법학과 서울대법과대원 법석사 4시 20일에 연수원 11기입니다 육군 중2 만기 전역 재산은 2020년 기준으로요 8억 6,240만 3천원입니다 검사 측은 거지네요 네 채무가 많더라고요 아 그러네 재산은 많은데 채무가 20억이에요 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8억이 남았습니다 정과 없고요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마약조직 범죄부장 검사장을 지냈어요 세네요 네 바다이야기 수사를 지휘한 장부인입니다 네 근데 이게 검사를 그만둔 계기가 됐어요 출마하려고 그만둔 게 아니에요? 본인 말로는 수사 방향에 대해서 이제 검찰 수뇌부와 의견이 달라가지고 사표를 낳고 나왔다고 해요 아니 수사 방향에서 검찰 수뇌부와 의견이 다르면 사표를 내요 상층부로 설득을 하든가 아니면 명령을 따르든가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사표를 내면 아예 수사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본인은 빨리 접겼다고 했는데 위에서 부장님들이 야 빨리 수사하네 본인 주장으로는 반대기는 해요 그렇습니다 주장으로는 실제로 입당까지 텀이 좀 있기는 합니다 변호사로 나오고 나서 2006년에 사표를 냈고 이제 새누리당 윤리위원장으로 정치를 임무는 했어요 보통 뭐 한 2, 3년 걸리면 그 사이에 서초동에 가서 aka 퇴직금 회수를 좀 하죠 정관예후로 딱 한 건만 해서 좀 땡기고 그러면 아주 긴 세월 정치를 할 돈이 나오기 때문에 2009년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왔으나 낙선했고요 19, 20대 성공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임호선 의원과 리턴 매치인데 검경 리턴 매치죠 맞습니다 그건 구도가 만들어졌죠 계속 그렇습니다 2017년에 아들의 병역면제 논란이 있었는데 간질 때문이라고 해명을 했어요 사회적 편견 때문에 아들이 상처를 받을까봐 비공개를 했다 그리고 비공개가 가능한 질병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진짜 치명적인 의혹은 따로 있는데 사기업체 IDS 홀딩스와의 연루 논란이 있습니다 IDS 홀딩스는 약 1만 명에게 1조 원대의 피해를 입힌 엄청난 다단계 사기업체인데요 아 이거 폰지 사기 네 그런데 이때 경대수 후보가 당시 의원이었을 때 이 회사의 창립 7주년 기념식 영상에 축하 메시지를 남긴 거예요 그럴 수는 있는데 네 그리고 IDS 측의 변호사가 경대수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럴 수는 없죠 경대수 후보 말로는 동네 선배여서 부탁을 해서 시킨 대로 읽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따지고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바다 이야기 수사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안 했는데 그럽니까 그리고 역시 단수공척 특 아직 공약 없습니다 그리고 청주시 청원의 김수민 후보가 청주 증평 통합을 제안을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펄쩍 뛰었어요 오지슈 네 그리고 뭐 블로그에 쓸데없는 이야기 굉장히 글을 문학적으로 씁니다 아 그래요? 네 교장선생님 같아요 포스트 굉장히 정성스러워요 그리고 아내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절절합니다 유권자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 모르겠지만 네 아니 그게 신기한 게 공부물에 꼭 아내랑 같이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게 자기 이미지군요 채무가 이정도면 저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주 명쾌하네요 그렇네요 문학자 엎드려서 제가 아는 한 서로를 사랑하는 쇼인더 커플은 없습니다 이 정도였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야가 검경매치를 벌이고 있는데 극우정당에서 눈치없이 경찰 출신 인물을 공천했습니다 자유통일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이건 어느 쪽으로 2대1이지? 그러니까요 양쪽에서 헷갈려합니다 표순열 68세 남자 방통대 법학과 졸업이 최종 학력입니다 나머지는 모르겠습니다 증평에 사는 경찰 출신 목사입니다 와 이거 대진표 너무 복잡하네요 목사 경찰 자유통일당 2011년에 목사 한 수 받으면서 32년 경찰 생활이라고 했거든요 대충 23살에 경찰에 임권한 걸로 계산이 나와요 최종 직책은 서울청 정보국 경위 90년대에 복음을 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2000년에 계약신학대라는 처음 들어보는 신학대에 대학원에 입학해 신학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아 제가 개종을 하였구나 기독교 담당 정보관으로 발령을 받습니다 기독교 담당 정보관이라는 것도 있구나 경찰에 기독교 쪽 정보를 캐오는 거죠 아니 이거 얘기할 때 덕진이가 두 손을 꼭 모으고 기도하듯이 근데 사실 기독교 담당 정보관이면 기독교 쪽 정보를 얻어와야 되는 건데 그쪽과 결탁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기독교 담당 정보관은 오히려 불교신자를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내부고발자가 되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러면 또 연줄이 없잖아 연줄을 만들기가 힘드잖아 아 속여야지 어쨌든 당시 출석하는 교회에서 다른 교회 강도사로 파견도 보내고 하다가 정년퇴임을 4년 반 남기고 명예퇴직 목사로 전직합니다 개척교회로 시작했는데 경기도 파주에서 시작했고요 파주경찰서 경목위원회 간사도 하다가 상주로도 가고 2018년에는 제주에서도 담임 목사하고 아이고 목회활동 고생 좀 하셨네 2022년 1월까지 쭉 있다가 그 후 증평새벽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마합니다 혹시 학력이나 고향을 찾을 수 있을까 싶어서 유튜브 채널 표순열TV에서 시간을 꽤 많이 낭비했고요 공약을 보시죠 트위치만 해? 게임만 하고? 내가 설교를 몇 개 들은 줄 알아? 설교때 자기 출생지 잘 안 말해 보통 주한미군 어쩌구? 동성애 저쩌구? 연방제 블라블라는 다 그렇게 설명하면 주한미군 물러가라 동성애 합법화 연방제 찬성 이런 것도 있잖아 주한미군 철수 반대 어쩌구? 저파구만 동성애 반대 저쩌구? 에네리구만 연방제 음모분쇄 블라블라 은 다 극우 음모론입니다 넘어가시죠 좋습니다 송산초 조기 신설 고속철도 사업 조기 착공 음성 진천 청주공항 철도 추진 마지막 빼고는 국회의원 사이즈가 아닙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또 여덟자리에 두 시간이 더 들었습니다 안긴데 아침에 나와서 해가 지고 있어요 느낌으로는 안긴데 그죠 저라도 조금 더 줄어볼게요 우리 특단의 조치를 내봅시다 내일 세종시간을 한 10불에 끝내봅시다 그건 불가능해요 아직 우리 후보가 5명이 남아있어요 세종갑이 아직 안 나와요 역대 세종방송 중에 제일 긴 방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세종갑에는 자유통일당 후보도 둘 있어요 충청북도 예약이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세종특별자치실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노동자들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쉬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 KONIC BOOM 한글자막 by 박진희